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도트 그래픽의 액션 플랫포머 게임 애니멀 웰입니다. 지금 분위기만 보면 되게 공포스러운데 공포 게임은 아니에요. 일단 패드 전용이라고 하니까 패드로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이게 그렇게 평가가 좋대. 그리고 요즘 게임답지 않게 게임 용량이 150매가야. 일어나. 우와! 그래픽 짱 예뻐. 인벤토리. 헉! 다람쥐가. 어? 왼쪽에 비밀 통로가 있네? 현장. 발견. 클로버 달걀. 야, 그래픽. 멋지다. 이렇게 적은 용량으로도 이런 그래픽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참 경이롭네. 아, 뭐야. 슬라임이 사다리도 타. 어, 물에 빠지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러면서 다시 스폰 되네요. 하하하하. 흐흐흐 액션 플랫포머답게 지금 되게 못가는 곳 많아보이구요 능력을 하나하나 해제하면서 영역을 늘려가야겠죠? 메트로베니아 처럼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상황을 저장하시겠어요? 저어어어어억... 으.. 뭐지? 저기 뭐..뭐일까? 어 헉! 죽었어 크랭크를 돌린다? 아 몰라 일단 튀어 크랭크를 돌리려고 하니까 자리가 고정돼가지고 저 악령한테 붙잡혔거든? 와.. 크래픽 진짜 이쁘다 이걸 눌렀더니 왼쪽 기둥에 불빛 하나가 들어왔어 나머지.. 웹 이, 이 등표를 밟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밟아지진 않네 나머지 버튼 두개를 더 찾아야되는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막힘! 막힘! 어? 여기 길이 또 있네? 아래를 누르고 점프해도 밑으로 안 내려가져요 지금 발판이 이끼가 잔뜩 꼈네 오우! 열렸다 폭죽 줍기? 폭죽! 던지기 폭죽! 헤엑 뭐하는 걸? 저리 가! 오우! 대박! 이 폭죽에 놀래서 악령이 사라졌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고 이제 안녕하세요 저장을 하고요 난 폭죽이 있으니까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저 친구를 조져! 그 다음에 발판을 올려서 이거 발판 아니에요? 아니구나 저 왼쪽에 짱 큰 토끼가 있어요 어? 숨겨진 길이 많네 오른쪽에도 길이 있고 헉! 어디 이거? 지도! 좋다! 오케이! 이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 어떻게 올라가지? 나중에 2단 점프 배우나? 그냥 올라갈 수 있네? 허어! 옆에 상자가 있어 저장상 과일 무기! 음! 맛있다! HP가 있었네요 오른쪽 아래에 뒤로 삽 사람주야 거기 서 오오오오오오옹 오 오오오오옹옹 오오오오오오오오옹 하아잇 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 에잇 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오오? 이렇게 해서 여기 점프해가지고 상자를 열면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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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으아 학이다 엄청 크다 학이 큰 걸까 내가 진짜 조금만 걸까 오늘 좀 무섭게 생겼다 약간 사천왕의 쌍둥이 보스를 보는 것 같아 결국 우리 차례까지 왔군요 아 아 저 위에 분수 아니 분수가 아니라 저 뭐라고 해 그릇에다가 담아야 되나봐 그지 다 찼다 어휴 앱이 넓네 어 방울을 밟을 수 있잖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거지 어? 어 밑에 뭐가 있네요 그쵸? 뭐.. 뭐야 왜 못가 어 어 어떻게 가 돌아가자 밑으로 떨어지자 아 아 뭐야 쟤네가 방울 뿜고 있었던 거였어? 아 어 일반 달걀 어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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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과일 먹을 수없어요 이러야 올라왔다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나봐 으 ис Northern 버럼도 하나 Pod 그래요 기분이 좋네요 아 버튼이 있구나 버튼을 눌러주자 흠 저 위쪽으로는 여전히 못 가구용 이 메기같은게 있네? 지금 보니까 전화네 세이브가 상단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못가는 곳이 너무 많아 다 죽으면 전화해서 보아라겠지? 앗 여기로 떨어져서 저기 못 올라가네 어 어 어어 어어 뭐 뭐지? 아야 아 아니 물을 뿜을때에만 다른 물고기들이 이걸 뿜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줘야돼 와 어렵네 이거 아이고 죽 어 안죽었네? 아 아 하지마루요 안닿는다 안닿는다 아 어 HP가 일단 안단다 여기 빠졌을때는 아 어 지금 채그- 됐다 후우~~~ 오케이 나이스 이제 여기에 방울을 내보내주면 제가 알아서 잘 올라갈 것 같은데 땡큐요 과일 먹기 방울 지팡이 방울 지팡이 오 아이템을 장착 아이템을 바꿀 수 있네 방울은 하나밖에 못만들어요 저 뭐야 왜저래 일단 저 오른쪽 레버를 돌리고 싶지만 틈이 좁아서 안될 것 같네요 부금이 되게 무섭지않냐 나만 무섭니 오 쭈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올라간다 오 올라간다 바람에 오이씨 비눗방울은 바람에 날리면은 효과가 엄청나지네 냠 좋아 어디 가요? 뭐 엇 아아 아 아닌데? 떨어지면서 이게 탈수가 있나? 안 타질 것 같거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고 내가 여기 이렇게 빨리 올라가서 그렇게 오른쪽에 있는 비눗방울을 타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못 타죠 비눗방울을 근데 만든 상태에서 더 만들려고 하면 터져버리니까 일단 내려가자 아 이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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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인가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돌아가죠 넌 뭐야 넌 뭐야 던지기 자식 머리에서 폭죽이 터지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 있다니 강한 녀석이로군 오엥 오엥 얘들아 큰일 났는데 못 돌아가 알 Affairs 어 말투 응 그 주님 창규 네 ver 아 내려가면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가 내려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생각이 짧았어 역시 방법이 있었군요 그니까 비눗방울 오래타고 있으면 터지겠지 터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자 올라갑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타면 비눗방울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면서 하루무어야 오케이 기분이 좋거든요 아! 잠깐만요 이거 아닌거 같은데 어어? 어어? 오케이 그래서 과외 먹고 어? 최대HP가 증가됐으 아아아아아아악 아아 나 이제 비눗방울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어음에? 아 뭐야 아 뭐야 아 비켜봐요 해조류씨 아 이거 안되는데? 아아 어떡하지 쟤 아 위치 안 돼 안 돼 확실히 안 돼 일단 저기는 절대 못가고 여기는 갈 수 있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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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조류들을 잘 잡은 상태에서 어! 해조류가 안 맞고 있어도 방울이 안 만들어지네 어 확실히 이런 방법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봐요 그러면은 달려서 점프 택도 없고 내려갑시다 어? 저쪽에서 비눗방울을 밟고 내려오면은 저기로 갈 수 있겠는데? 폭죽을 던져보자고? 폭죽을 던져보자고? 여기다가? 안 들어갔어 미안 이제 폭죽이 없다 호잇 어우 귀가 먹먹해 호잇 하나 과일 먹기 헉 먹어도 더 안넣네 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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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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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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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네 저 노란색 버튼이 있는 쪽으로 가야되는 거 아냐? 얘네들을 통해서 가보자 여기가 막, 막다른 길이네? 닉... 엇? 종유석에 찔리니까 리스폰드네 버튼 그 다음에 저 뒤에 잘 보이지 않는 배경의 파이프를 잘 보고 가야 돼요 음... 아, 고만 뭔가 물 내려가는 소리 기분 나빠 다 눌렀다 마법 달걀 다 눌렀다 그게 뭔데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ee 아! 시대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서 내려가는 소리 최님 화장실 가시면 들리던데요 그랬니? 미안하다 옛걸 타고 아니 아이씨 옛걸 타고 이렇게 쭉 가면은 어 왔다 이제 여기서 얘를 타고 위로 가면 엥? 아 절로 빠지네 저 위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이씨 너무 속상해 지금 아 형 아이 빨아 들이기 전에 칼같은 타이밍으로 아 아 아 나 너무 화나 아 게임이 너무 화나 아 나 갈래 그냥 이거 아닌 거 같아 이 방법 아닌 거 같아 아 가자 가자가 아니라 나 어딜 가야되는데? 뭐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저거 밖에 없어? 아 아니구나 이거 타면 되네 내려왔다 음 부르바바아 내가 안 둘러본 곳이 저 까만 부분이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보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보자 왔던 곳이네? 음 샷됐네? 다 됐네? 뿌옹 이 게임의 목적이 뭐냐고요? 이 게임의 목적을 찾는게 목적이에요 뭘까요? 이 게임은 뭘까요? 이 게임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 어 어 어 오, 올라왔다. 으아... 어? 여기서는 또 왜 방울이 나와? 아까... 방울이 안 나왔었는데? 버그인가? 히야아아아! 아, 저긴 절대 안 닿네. 아까, 아까 방울이 터졌던 조건이 뭐였을까요? 어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 오른쪽 좀 더 가보자. 이 위로도 갈 수 있네, 지금 보니까. 제가... 이넛방울 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올라가게 해줘요. 올라가게... 해줘요. 올라가게... 해줘요. 올라가게... 해줘요. 올라가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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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에에쓰. 어, 저 왼쪽에... 해조류로 또 뭐 가려져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또 왜 여긴 또 안 터져. 아, 미묘하게 안 가... 어? 레버가 있었네? Q F- AS'S 어! 뭐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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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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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하이어볼 뭐 미친듯이 쏴 아이씨 아 짜증나 게임이 짜증나요 여러분 아아 나 너무 속상해 아아아아악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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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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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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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저씨, 울지 말고 얘기 해봐요. Miami를 괴롭힌다고요? 버튼...ava multicultural hat 하나밖에 없네? 하아 많이 엄청 진주로 title 다시 할 수 있어 야! 어 살았다 어? 뭐지? 아이씨 밑에 버튼을 누르고 여길 다시 왔었어야 됐는데 좋네 좋네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이 게임 하기 싫어! 웃겨? 내가 고통 받는 게 웃기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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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줘! 살! 살려줘!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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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하... 우리 좋았잖아요. 진정해요. 끄-끄-끄-끄- 직접 방울 만드는 거 안 되냐고?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밖에 못 만드... 하나밖에 못 만들... 오케이. But wait. 기다렸다가... 오게 가고 extension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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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안 열려 있잖아! 어? 뭐지? 위...를 안 건드리고 그냥 갔었어야 됐다고? 응? 아, 그래?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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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올라가야 해! 됐다. 하휴... 야이C 하아악! 하아악! 하하하하하하하 하핳 하아악! 하아악! 어? 원숭이 소리 나지 않았어요? 좀 기다렸다가... ... 작은 금융치료 크크크 어후 됐다. 어휴.. 감사합니다아 이거 열고? 그냥 그냥 가면 되는거잖아 그지? 위에꺼 열 필요도 없었네 그냥 호루루루루 밟었고 밟고 이쪽 좀나잘해 와아 쌌다 씹 오케이 어 여기 열렸다 준비로 온 달걀 그럼 이 위쪽은 뭐 아직 안 열린건가? 으응? 응? 응? 음... 여긴 아직 안 열렸네요 버튼이 연쇄적으로 있어가지고 아 왜 여긴 또 안 열려요 으아...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왜 되는 데가 없어 게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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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쟤넨 뭐여 어? 나 이제 방울 있으니까 어? 어떻게 가 아 여기에 발판이 있지 않는 이상 비눗방울을 어떻게 만들든 저 위로 모드로..모드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올라갈 수 있었네? 지금 여기 처음 가보는 곳이지 스탬프 어? 여기가 달걀 모으는 곳인가봐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달걀들의 배치 꼬라지를 보니까 진짜 아무리 못해도 30개는 모아야될 것 같거든요? 아 저 두개 나란히 있는 저 간격 좀 보세요 여기 꽉 채워야되요 그냥 미친놈이에요 게임이 어? 다람쥐다 초반에 봤더니 다람쥐 거기 서! 으아아아악! 디스크를 회수한다 어? 뒤에 눈이 어머 무서워 어? 계속 쫓아오는 거야? 어머 어? 나 너무 싫어 살려줘 살려줘 어? 기분나빠 어? 이거 쏠 수 있다 쏠 쏠 있! 아 야 이거 징그러워 아직 움직이는가봐 설마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요 이러면? 버튼 누른건 저장 됐겠지? 내가 지금 저장을 안..안에서 처음부터 해야되니 혹시? 불안한데? 아이템 먹은것도 저장이 안됐거든요 지금? 잠깐만 저 오른쪽에 아냐 불이 들어왔어 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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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있지 않나 어? 됐네 저장은 돼있는데 저장은 돼있는데 뭐 續 뭐 미친 게임 미친게임 그니까 이걸 빼면 저 고양이가 계속 쫓아오잖아 아 지금 얻을 수 있는게 아니란 얘기지 어 시간제한이 있네 그냥 이거 비눗방울 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 여기를 비눗방울 없이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거 같네 좀 더 빨리 왔었어야 했던곳인가? 늦게 와버린곳인가 오른쪽부터 가보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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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살려줘 나 잡아 빨라 못 잡겠지 엄청 한 것 초 아 아 lında 엠 응? 얘, 얘가 어디야? 저기가! 불 켜진 초 불 꺼진 초였구나 쪼쪼쪼기 조쥼 개소리가 폭죽이나 먹어라? 저 바보 어! 어머머머머머 무서워 어우 야 점프 잘하네 여기 있으렴 어디서 계속 짓고 있어 알았지? 어 아 왜 이리 와 군대 가지 말고 있어 뭐 뭐 저거요 아 이게 맞나? 숏컷을 만들었는데 뭐 맞겠지 뭐야 이 아 뭐야 귀여워 이? 막고 있네 아 못가게 막고 있어 뭘까? 아 여기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되는데? 그러면 폭주? 어 도망간다 눌렀어? 둘 다 눌렀네 곧 빨간색 달걀 그니까 결국엔 목표가 달걀을 다 모으는건가봐 미친게임 미친게임 어느 세월에 다 모으냐 이 밑에 또 되게 머리아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네 가 아니라 우리 왔던데네 야 그리고 많이 봤다 우리 스탬프가 아 도장이 무슨 용도인가 했더니 아 이런거 표시할 수 있는거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지도도 니가 알아서 만들어라 이거네 디스크 모형? 아 디스크 모형 형 디스크 짝퉁이래 흠 엄맛 어ゾ 튀어나 됐어 나이쉬 저 아래쪽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좀 나중에 보자구 개가 있으시네요 야 으어어씨 잘했다 뭐지? 스위치를 누가 대신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어떻게 가 일단 우리 짝통 을 넣자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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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으어억 오이씨 깜짝이야 저 뒤에 있는 배경 밟을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헥 여기는 뭐 비눗방울을 써도 너무 높은데 나 지금 바다 trust 보다 으어억 나 에어 뭐지? 뭐지? 디스크를 넣고 됐다 레이저 빔 오케이 빔을 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요 어쩌라구요 아까 야식 먹으러 나왔는데 풀님이 괴성 지르고 계셔서 부모님이 깼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어떡해 그러게 누가 방송 보면서 바깥으로 나오라 그래서 흐리석은 창작이 같던 이라고 어 뭐야 어 방금 비눗방울이 안 터졌었는데 물속에서 한 번 안 터지나 안 터지는데 터지는데 아 디스크를 쏘면 되겠구나 맞네 하야 반사가 되네 성냥을 또 먹었네요 아 성냥이 그건가 성냥이 아까 촛불에 불 붙일 수 있는거 그건감네 에에 잘못 던져 ps 뿅 머리바베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편을 안 가봤네요 그리고요 석상들 지나갈 때마다 애들 눈이 반짝여요 특히 얘가 제일 무서운 듯 뭐지? 머리 귀여워 토끼다 쥐다 아 뭐 이렇게 못 가는 데가 맞냐 아 어 맞으면 죽어? 파란색도? 부딪힐 때마다 브금 나오네 치름이야 쇼컷! 아이유씨 살려줘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아이야 그냥 이렇게 가자 안되겠다 아이유 무서워 타이밍이 안 돼 지금 다 쟨 어디까지 간교? 너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애 아냐? 응? 저 밑에 물이지? 이..여기..여긴 뭐하는 곳이다 저 여기야말로 의미 없는 곳 아냐? 여기다 폭죽을 던져보라고요? 왜요? 아아 폭죽에 따라서 불빛 한번 비춰질 때마다 얘네가 좌우 좌우 이렇게 바뀌네 아니 그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이렇게 종류가 바뀌어 전 버튼을 눌렀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됐고요 응? 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 아 힘들어 힘들어 여기 위도 올라가봐야지 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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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생선 대가리같이 생기는 뭐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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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간다 응? 얘는 뭐야? 아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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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겼네 응? 응? 키? 이게 무슨 소리야 친칠라다 친칠라 응? 응? 얘를 밟을 수 있네 난 방금 비눗방울을 이용해서 좀 쉽게 왔지만 침칠라를 불러가지고 원래 밟고 올라가야 되는 곳인가봐요 어쨌거나 키를 먹었는데 이 키를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렵다 어려워 일단 여기는 맵의 끝인 것 같고요 저거 뭐야? 어? 와 진짜 선 넘네 야 근데 알았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았어 아까 봤던 4마리의 동물의 석상들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건가봐요 영혼의 불을 근데 이거 진짜 개멀리 있어요 이걸 모으는 게 목적인가봐요 어떻게 이게 용량이 150이야? 말이 돼? 침칠라 귀여워 죽겠네 이쪽에 다람쥐 어떻게 내쫓지? 아 근데 할 거 너무 많 할 거 너무 많다 어? 어? 아니 저 미친 벌새가 방울을 보니까 계속 터트리네? 나 오른쪽에 가다가 말았었으니까 마저 가봅시다 이 밑에도 내려갈 수 있네요 기억해두고 꺼져 꺼져 아니 갔어? 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나 어떻게 가라고 으아악 저거 오른쪽으로 가야되는거지? 잣, 잣댔는데? 돌아와 지찍아 돌아와 미안해 아아악 아än 아 snap 아 아 아 아 아 너무 어두워서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네요. 지도에 표시되지도 않는 곳이네요. 저어잔. 어? 뭐야? 귀여워. 해치지 않아요? 안 해친다, 운마. 어? 이 문은 또 열 수 있는 문이네? 뭐야? 그럼 내가 봤던 문들 중에서 밀어서 열 수 있는 문도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치? 이렇게 생긴 것만... 저건 아무리 봐도 내가 뭐 한 3단 점프는 해야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저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얘기 아니야, 나중에. 라도. 키가 이 문 용도였던 거 아닐까요? 아! 열쇠를 먹었던 게... 아... 열쇠를 먹었던 게 이문의 열쇠구나. 열쇠를 썼네. 그치? 우리 장작들 똑똑해요. 근데 여기 왜 왔어요? 나 뭐, 뭐 했지? 저 문 너머로? 아! 뭐야? 아... 정효석에 부딪혔네? 뭐지? 야, 짱 재밌겠다. 여기다가 폭죽 던지면 어떻게 변할까? 죄송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야, 다시 올라가자. 오케이. 어? 어? 아,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얘네들이 무해하구나. 일종의 유령인가 보지? 살려줘. 살려줘. 아야... 열었다. 아니, 열었는데... 뭘... 했어? 열었다. 아, 이 레버를 당김으로 인해서 열려있는 길이... 생겨쓸려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왓? 응? 어? 뭐야, 이 새들 귀여워. 균형을 맞춰주네.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아니, 이 자식들 무빙이 장난이 아닌데? 피지컬 뭐야. 이거 어떡해... 아... 불빛... 아... 아니... 야, 진짜... 아이, 장자기들 진작... 개천재다... 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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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길이 생겼어요... 와, 난 진짜 이거 혼자서는 절대 못 깼을 것 같은데... 하... 이게 집... 집단지성의 힘인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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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est 응? 응... 응? 이거 어떻게 가? 암다...? 진짜.. 응? 은? 어..어..어떻..어떻게든 왔어 아아..여기가 열렸네 또? 어..뭐야 어? 저..저기.. 하아.. 도르나무 큐큐큐 도르나무 큐큐큐 pub 도르나무 큐큐큐 아이씨 아이씨 포장 됐어 아이씨 뭐야 무서워 어 종효석을 부술 수 있잖아 아이씨 무섭다고 진심으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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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것들 다 부수고 가자 아이씨 재밌다 히히 아이씨 여기도 치고 가야지 디스크가 뭔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네 그거야 얘들아 원반 던지기 할 때 뭐야 야 이거 탈수도 있어? 대박 아니 이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 아이씨 토 폭죽이 없어요 아이씨 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아이씨 야 근데 지금 봤을 때 달걀은 확실히 그냥 히든인 거 같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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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저기 또 있네 음 음 다람쥐가 먹다가 나 쳐다본다 천천히 천천히 근데 여기 점프하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안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안 도망간다 어? 어 야 진짜 안 도망가는데? 천천히 아이씨 아아 그냥 문까지 다가가면 도망가는 애였나봐 아이씨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먹고 거기서 왜? 아이씨 배식 이동 교수 그래 저런 위치가 바로 디스크을 던져서 가야 타서 가야되는 위치인거지 그지? 그지? 아니네 스위치 해서 가야되는거네 쩜쩜쩜 쟤를 가둬놓고 레버를 움직이게 만든다음에 아케잇야 으음 여기로 통하는구나 여기에서 디스크를 던지고 안 돌아오나? 숨어! 어야 징그러워! 튀어 튀어 다 눌렀는데 버튼 다 눌렀는데 야 눈도 마주치지마 진짜 개무서워 지금이야 어? 아니 아니! 야 지금 보니까 버튼이 4개인데? 어 무서워 공포게임 아니라메 엄마야 이씨 튀어 우아아아ㅏ아아ㅏ아아아 19cm 눈 하려 아!! 아 아 아 마가 дальше다 가. 됐어 먹어 아 가자엥 불꽃딸 scheduled 굿 하아 힘들다 아 정말 우와 엄청 깊은곳으로 왔네 응? 이쁘다 이제 게임이 이뻐 지렁이가 있네 발광지렁이 와.. 야 이거 줄기 빛나는거 흔들리는거 봐 진짜 짱 이쁘네 저어기 위쪽에 있는 버튼은 도대체 어떻게 누르는가? 뭔가 또 엄청난 아이템을 얻게 되는건가? 요요 요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꾸욱 누르고 있으면 줄이 계속 유지되서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딱 놓으면은 빨려들어오고 근데 어떻게 쓰는거지? 버튼 누를 때 쓰는건가? 이제 이걸로? 아까...의 그... 버튼들을 누를 수 있을거야 아! 오! 위로도 던질 수 있구나! 5 어? 벽에 붙여서 미끄러지게 할 수 있네 덜렁덜렁뿐만이 아니라 이거지 이거지! 거지거지! 이거지! 야아... 이제야 좀 아이템다운 아이템을 먹었구만 이라고 하기엔 나머지 아이템도 너무나 잘쓰고있었다는 사실 야... 아이템이 진짜 특색있다 아... 감탄사가 나올정도인데 동물들도 엄청 다.. 개성넘치고 안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야 이제 아이템 막 상황에 맞춰서 잘 써야겠네 어 아 이런데도? 아 밑으로? 아 나 너무 좋아! 얘들아 이제 사신기 그냥 다 모은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아 아 뭐야 아이씨 싸가지없는 저 상자는 어떻게 먹지? 더 밑으로 내려가야겠지? 놀랐다 얜 뭘까? 얘도 비눗방울인가? 어? 디스크 던지기 요요 간질간질 요요로 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되네 저 개구리는 정체가 뭘까요? 뭐야 안되겠어 아직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럼 위로 올라가자 쟨 뭐야? 난 뭐니? 야 움직이진 않고 길목을 지키는 자 인가봐 아 이 상태에서 뒤를 때리면 아 이 상태에서 뒤를 때리면 아 이 상태에서 뒤를 때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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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하날밖에 안 남았었어 가죠 금방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굴박을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네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알겠다 귀엽다 막 죽지는 않는건가? 그냥 떨구기만 하는거야? 그냥 떨구게 하고 난 이렇게 통과 오케이 알겠어 여기서도 어 떨어졌다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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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군요 뭐야 저 길이는 키를 먹었으니까 열 수 있고 왼쪽으로 좀 나중에 가보고 위로 올라가보자 폭탄? 우아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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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뚫렸어 왔던데네 어 올라왔네 엄청난 곳을 떨어진 거를 어떻게 어떻게 아득바득 올라왔어요 잘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따르자 가엾 안 왼쪽 위에 길이 있네 이거 먹고 가야겠다 얘 뒤에 내가 있는지 모르네 근데 괜히 긁어붓으로 만들지 말고 오 상냥 먹었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이 새가 왜 있는 걸까?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엔 없네요 밑으로 떨어지고 싶은데 어? 여기 밑에 길이 있어 어? 어? 밑으로 떨어지고 та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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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ml 틀 widesprea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것만 맞추는 것도 너무 빡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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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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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만들었다 진짜 엄청 매력적이다 반만에 갓겜 보네 와 나 진짜 게임 많이 했잖아 퍼즐도 많이 접해봤는데 이런 게임은 또 처음보네 그렇게 많은 게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디어는 이렇게 넘쳐 흐른다는게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cak делать 전혀 식상한 게 없어요 엣.. 제발 힘내 요요야 요요야 힘내라고 조용히 해 까마귀 자식아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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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아 뒤질뻔했네 호파 와우 여긴 또 어디야 뭐 안은겨 아무리 봐도 요요가 빨간색이나 노란색 스위치에 닿을 것 같지가 않죠? 그럼 또 뭐가 있단 얘기네 아 미안 아야야야야야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말할 .. 아.. 어렵다.. 어려워.. 뭐야 이 강아지 상은 귀여워 뭐야!!! 막다른거 캥거루 무서워 어? 어? 헉? 유령한테 다음은 한방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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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열어? 저거 어떻게 열어? 일단 해결 빠져나간다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앗 앗 이게 뭐지? 와 이거 진짜 게임 만든 사람 천재 아니냐? 야 진짜 무서워 앗 지금 게임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개 신경질 나는데 잘 만들었어 오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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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엥 뭐야, 이게 조용 조용 나 근데 초가 있나?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 짓을 또 해요? 가 아니라 그냥 가면 되는군요 밑에 초가 있다고? 어디? 나 안 보이는데 아 저 맨 밑에 있구나 아 아니 야 촛불에 불을 붙였는데 빛이 안 닿아서 테마가 안 돼 왜 이게 무슨 일이야 미안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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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지? 유령 이제 안 나오지? 여기서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네 밑에가 간 기록이 있으니까 못 가네 떼볼까 이게 스위치가 양쪽에 두 개가 있어야 이게 작동이 가능하구나 반복적으로 어? 나아오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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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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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힌 달걀. 음 맛있다. 아 이거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 아니, 일단 가야죠. 아니, 에에에에에에에에에 остав.. 가서 물어! 왓? 헉! 뭐야 여기? 아니 근데 내가 여길 와본 적이 있다고? 나 어떻게 왔었니? 아 왔었네. 와서 먹을 거 다 먹고 갔네. 아 난 이게 이런 얼굴 모양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 이제 어디로 가야돼? 월추 다 본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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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이 아직 유령 마크 있는데 정상인가요? 이제 저기 가야죠. 저길 가는 게 목적이니까. 왜 여긴 아직도 막혀 있... 아아... 나이씨. 숏컷이 생겼다. MCU 우와 하아.... 후아.... 던지고 내가 빨리 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금 실험했는데 원반이 날라가는 속도가 350배는 빨라서 못 타요 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가본 곳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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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t of 여러분, 다행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아.. 그냥 이대로 떨어져 죽고 싶었는데.. 이게 안 죽네..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 어? 이제 여기 갈 수 있지 않을까? 뭐야? 뭐야? 어떻게 가? 머리를 쓰자.. 자.. 던져.. 뭐랄까? 묶는 모이잖아? 진짜RR!! 네!!!! Albions lock 아이씨 실험을 해보자 아 안되는데 아아 아 머리 아파 하아 아닌가 아이고 아아 왜 자꾸 미끄러져 화내지 말고 니가 못하는거에요 글레임아 이리와꾸냐아 들어서 그걸 망설였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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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알았어 가는봄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오케이 지금이야! 가상달걀 가상달걀 여기로 빠졌네 성공축하드립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야 나 방금 코가 불편해서 코를 좀 팠는데 진짜 개 큰 코딱지 나왔어 와 짱 시원해 으아아 나 딱 쳐오오! 너희는 나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해야돼 아우 야 가만히 놔두니까 얘 존다 갓게임이네 아우 목아파 내가 감각이라서 견뎌야 하는 일이라니? 흐흫 지금 내 바로 위쪽에 있는 검은 부분 있잖아 저길 갈거야 이제 근데 솔직히 계란 안 모으고 그냥 퍼즐만 풀거면은 간장 찰팍 종 fo 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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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쪽에 버튼있던 곳이 어디지? 아...머리야... 여긴가? 아닌데? 여긴 또 왜 닫혀있냐? 여긴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던 곳이구나 여긴 어떻게 돌아가는데야... 저 버튼 어떻게 눌러요... 어? 내가 이쪽 맵을 간 적이 있네? 이거 뭐 좀 빠른 이동 이런 건 없을까? 아... 돌아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만든 게임이 빠른 이동이... 솔직히 없을 리가 없어... 나중에 생길 거 같아... 지금은 없더라도... 어? 뭐야? 여기 올 수 있는 곳이었어? 쟤네 나 공격할 거 같은데... 아닌가? 빠지면 죽네... 얘네 나 공격할 것 같은데? 공격하네 까비 아니 처음부터라고? 얘들아 미안해 오지마 아 좀 먼데 아 이거 거리가 안닿는거 아냐? 거리가 너무 멀어 디스크? 디스크는 아니 이씨 디스크는 벽에 튕겨야 탈 수 있는 거라서 아 어떡해 쟤 왜 저래 미쳤나봐 하기 미쳤어 됐다 아니 확실히 멀다 지금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 뭔가 다른 이동수단이 있을까? 아 아 됐다 와 아 어떻게 되긴 되네 아 진짜 완전 구석에 딱 붙어가지고 최대 높이에서 점프 아아 달걀이야 와 풀피다 달걀이었어 달걀이었어 뭐야 아 왜 스폰이 여기로 돼 에이에이에이에이 아 저 위쪽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줄이 안된대? 줄이 안된다 가자~~~~~ 야! 줄었다 흥 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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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나 지금 좀.. 어 머리에 무리가 온 것 같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여기까지만 하자 18분 전에 마지막으로 저장했다고? 그거는 선 넘었지 일단 세이브 까지는 못좋아요 근데 오늘 진짜 쉬지않고 계속 게임만 해가지고 내 과부가 오긴 했어 울만 했어 그치 아.. 뭘야 아.. 소리 들으니까 머리가 더 아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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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혼을 먹으러 가야겠구만 그니까 저어억이 있는 전화기 이거 아님 이거 둘 중에 하나 그그 머그르 그즈 세이브하고 끝내는거 아니었냐고? 아 그니까 저 노란색 아님 이 노란색 저기로 갈거라 이 말이지 알겠니? 어? 쇼컷이 생긴거 같은데 들어가볼까? 너무 어두워서 쥐돌을 볼 수 없습니다 어쩌라고요? 아 저 쥐돌이 으악 또 나왔네 저거 승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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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못가잖아 아이씨 다른 데로 통해서 가야되네 우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애 야이씨 여기서 왼쪽 아래로 통하는 길 있지 않아? 어떻게 가는거지? 왼쪽 아래에 통로가 있는데?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안 보여 왼쪽 아래에 통해 실화야? 이따 세이브부터 하자 뭐야 여기 왜 돌로 다시 막혀있냐? 쟤한테 디스크를 던져보자 야무소영 아 여기네 또 여긴 막힌 곳이야? 하.. 정신 나와봐 아 여긴 도대체 무슨.. 어? 길이 있었네? 난 모르겠다아 모르겠어 모르겠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모르.. 모르.. .. .. .. 어? 우.. 어? 어.. 어? 그리..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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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야 나오려면 빨리 나와 쟤 폭죽을 아 쟤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와중에는 안 나오나봐 내가 아까 어디서 죽었지? 아 아이템 먹는 소리가 딸껍질하는 소리 같네 아 야 아 이 미친 아니 여기 먹었었는데 왜 지도 표시 안돼 왜 안가본곳인줄 알았잖아 다 갔던데지 그러면 지금 블록으로 막혀있는거야? 저기? 블록으로 막혀있는건가? 블록으로 막혀있는게 맞는거 같네 블록으로 막혀있는게 맞는거 같네 블록으로 막혀있는게 맞는거 같네 저 아래쪽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레버를 작동하면? 아닌데? 야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 블록과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 그리고 이 투명 블록? 이 X자 되있는 블록은 다른 블록이네 레버로 열 수 있는 블록은 이런 류의 블록인거 같고 뭔가 다른게 있나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돼 있잖아 이런 것들 어 다른 종류 여기도 지도를 보면 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지 내, 내가 있는 곳 위에 위에 맵 오른쪽 보면은 구멍 나 있잖아 오른쪽 아래에 저기 한 번 가볼까? 뭐가 있나 본데? 어? 어? 올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 방울을 못 만들어서 못 가는구나 아.. 아.. 나 아직도 숨겨져 있는 능력이 있나봐 어.. 빡치네 일단 나 귀환서 같은 것 좀 그럼 제발 집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면 텔레포트나 왔던 길 또 가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 체감이네 아니 아야 다시 저장 밑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가자아 가자아 여기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는 그곳 아닙니까? 모르겠다 일단 보이는대로 쭉쭉 가보자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 왓.. 처음 보는 곳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네 타고 올라가 보자 무슨 귀신 소리가 들려 어? 이대로 찌부되면 어떻게 우으으으으으악 흐흑 흐흑 흑 진짜 찌부가 되네 아.. 오오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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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발판도 올라가고 있었구나 호잇 기다렸다가 한 번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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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상자는 어떻게 먹는거지? 내가 이제 곧 투명 허어어억 곧 투명 발판을 이제 통과할 수 있나봐 여기에서 유독 투명 발판이 많이 나오네 그치 저 투명 블럭이 이제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기서 이렇게 바로 점프해서 점프를 해야되네 발판이 다 올라갈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이 생각보다 머리를 많이 써야돼요 그냥 내가 멍청한건가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점프 점프 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이 개샥! 아 짜증나 아 진짜 게임이 겁나 고통인데 계속하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일단 그래픽도 너무 예쁘고 퍼즐이 너무 신박해 내가 맛보지못한 신박함이 있어 됐다 천천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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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요요 가라 어 밑으로 떨어졌다 버튼을 누르면? 이쪽 쇼컷이 열리고 아 쥐가 쥐가 돌아다니면서 어? 뭐야 헉 어 때리면 És pew 어어우 몇te l 아 또 못가는 곳이야? 데려가 데려왔다 저쪽으로 못간다 그럼 난 이쪽으로 간다 이게 뭐가 있는건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나 얘 타보고 싶어 이게 타면 어떻게 될까? 근데 보통 저 매기친구 어 아 못가네 벽에 붙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나보다 나중에 아 이러면 돌아갈 수 밖에 없겠는데 어 밑으로 빠졌다 대박 돌아가는 곳인줄 알았더니 더 깊은 곳으로 왔어요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 아 야 아니 아니 뭐지 얘 지금 위로 못올라가잖아 그냥 여기에서 요요로 아이 통과할 수 없는 발판이네 버튼 하나 어떻게 해야되지? 못해 지금 못해 애들아 미안해 나중에 꺼내줄게 근데 너네 꺼낼 수 있긴 한거니? 이건 또 뭐야 아 어 저기 밑에 저 저 쥐 있다 있다 쥐 일단 밑으로 빠져서 아니 미친 ㅋㅋㅋㅋㅋ 아아아아아아아앍 게임에 너무 화가 나요 앗 으아아아 여기를 한 번도 실수하지 말고 해야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씨 그냥 이렇게 붙어 가자 안 되겠다 너무 난이도가 높다 아니 뭐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오는 간격이 다르나고 어 정말이네 일정한 간격이 아니네 넓을 때가 있네 지금이다 ㅂㅂ 오우!! 오오오 아 이거 안할려줬으면 눈치 못찾을 듯 오케이 ankle 뭐 이번에도? 어? 아! 아! 선생님! 개색! 아니 순서가 바뀔 거라고는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걸 누르니까 발판이 반대로 돼버렸는데? 어..어떻게 가?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일단 못 누르는 거 같고 절로 가자 그냥 어 여기 피 있다 어이 핑크색만 방향이 반대가 됐네? 어이 야! 살았다 가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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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엥? 아 여기로 빠아지는 거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엉마아아아 아기 싫어아아아아아아 일단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오른쪽 어! 잠깐만! 아아! 해결이 된 건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오오! 어! 꼭! 으아악! 오케이 이걸 타면? 어디로 빠지는 거지? 어디로 빠지는 거지? 어! 원래대로 돌아왔어 왜 돌아왔어? 흐흐흫 흐흫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일단 쇼컷인가? 그래 쇼컷인가? 쇼컷인가? 흐흫 아아아아아아아 Assistance 여기에서 얘 거꾸로 하고 아씨 이 맛에 이 게임 한다니까 개빡치고 개짜증나고 개어려운데 이게 딱 풀었을 때의 쾌감이 아니 뭐야 엥? 아니 저기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저기요 아니 빨간색 빨판은 또 그대로인데? 하아 아아 야 하아 그냥 하아 알겠어 알겠는데 진짜 쉽게 가는 법이 없다 알겠어 알겠어 자 지금 발판이 위아래로만 움직이는게 위로 올라가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핑크색 발판을 그냥 점프해서 밟아서 가야돼요 오오 정말 너무하기 쉬운걸 오오 왔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아니 근데 여기는 틈이 안 나지 않아? 저걸 어떻게 가지? 저걸 어떻게 가지? 가면 오오 오오 아 머리 터질 것 같애 우왁 저 쥐를 공격해야 되는데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때리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요요가 짧고요 엥? 뭐야 방금 어떻게 했어? 됐는데? 어 버그인가? 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몰라 일단 됐으니까 왼쪽 가보자 됐다 야 됐네 야 됐어 됐어 렛츠고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야 에? 아니 이 씹 아 저 초록색 빨판 밟으면 안 되는 거였네 아아아아아아 나 낚시 버튼이라니 낚시 버튼이라니 낚시 버튼이라니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다 이거야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 버튼을 눌러야 된단 말이지? 근데? 못 누른다 이거지? 어?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아 안 되는데 어? 버튼 눌렀지? 됐지? 에어어어 됐다 미친 아아아이싱 신이시어äus 제가 해냈습니다 하아 허아 엘시정지하고 밥 온거같으니까 밥 먹자 아 근데 유독 이 게임만 하면 되게 머리가 아프네 머리를 써서 그런거같애 하아 야 진짜 그냥 어렵다 해서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가 아파 아 아직 안 왔네 뭔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왔고 계속 가자 이걸 누르면 발판이 열렸다가 닫히네 내가 개빠르게 내려가서 버튼을 다 눌러버릴까? 어? 아 이게 내가 내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구나 아 이거 되는 게 없어 진짜 어? 왜 버튼 안 눌려? 거리가 안 닿았나? 뭐겠다고 아잉 다시 아유씨 저 초록색 버튼 못 누를 것 같애 일단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다녀 보자 위험한 석수는 다 파괴해주고 저 위쪽에 발판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아 못 밟아 어? 어? 나 쫓던 타조가 여기 있는데? 어? 이렇게 누르면 반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난 왼쪽 끝이 궁금한걸? 이게 뭐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어? 어? 나 갇혔어 나 못 돌아가는데? 어떡하지? 어? 아니야 갈 수 있을 것 같애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원반을 타고 가보자고? 아아 좋은 생각인데? 아 선생님 체검이야 사 아아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버튼이 바뀌었네? 버튼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몰라 아 아 아 다시 원래대로군요 아 어? 버튼이 눌려있네? 이 상태로 그냥 가면 되는 건가? 뭐야? 아 얘가 버튼을 누른다고 좌우를 바꾸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오른편에 있으면 얘가 오른쪽을 보면서 이쪽으로 달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역순으로 바꾼 거네요 저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오른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오 맞아? 맞는 거 같아 맞아? 아 모르겠네 아니 근데 아까랑 달라진 게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숨어서 가면 안되네? 모르겠다 일단 버튼은 눌려있는 상태니까 다른 해결방안을 찾아 봅시다 못찾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밑으로 오우~~ 오케이 계속 계속 뛰라 됐다 역순으로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초록색을 밟고 틀고 오케이 오케이? 뭐가 오케이? 이제 발판 타고 가야돼? 아우! 야 안되는데? 점프 너무 먼데? 다시 해볼까? 원판 안돼요 지금 이, 이 나무줄기 있죠? 이거에 가려서 안가져 저게 장식이 아니야 방해공작이 어 됐다 여기는 이거 되겠는데 어 됐다 오케이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저 밑에 있는걸 누르면 바뀌는게 있지않을까? 아! 헐! 저게 떨어질줄이야? 멈췄어! 지금 구르는게 멈췄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리 오고있나봐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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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어 야이! 전 ż dok 구이 warpca 우아 다 깨두순다 여기에 다가서 아아아아아아 applicable 대박 대박. 대에에박 허어어억 첫 영혼 이예으으어어어어어 쯌아 가장 오른쪽 구석에 있던 녹색 불꽃을 먹어습니다 오... 여기 다시나눌거에요 거들떠도 안볼꺼에요. 개수레기 던전 수고! 야아아아아아 칼철이다아아아아아 안먹은 달걀들 으아아아아아 다 꺼지라지 하나도 관심없어 여기가 어디야? 펑! 응? 또다른 폭탄이? 우와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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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어디로 가야돼? 원반을 던지고 죽으면 원반이 사라져버리네 뭘 해야되는거지 여기서? 뭘 해야되는거지 여기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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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가 없네 응? 저 왼쪽에 붉은게 힌트인가? 어? 응? 조금씩 내려가면서 응? 이게 뭐..뭐하는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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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데? 응? 어! 대박! 뭐가 있네? 아 저기 폭탄이었구나 아씨 미친 뚫었다 근데 넌 뭐하니? 아이고 집에 가고 싶어 여길 또 언제 지나가 으악 저장 저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어어어양 신호기 그래 이 전당에 불꽃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넣었어 기분이가 좋아졌다 저 위쪽에 있는 다른 불꽃을 먹으러 가볼까요 근데 세이브는 도대체 어디서 하는거니? 음 음? 음? 어! 이제 요요가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겠다 에잉? 뭐야 아니 이렇게 빨리 드러나지면 뭐 어떻게 하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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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아라 고스도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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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쇠 많지 두 개나 있네 음? 으응? 오케 오케이 저 문을 열 수 있을거야 죽어라 다람쥐! 놓쳤군 친칠라다 뚜벳뚜벳뚜벳뚜벳 뚜벳뚜벳뚜벳 뚜벳뚜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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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약간 쇼컷으로 누른거 같은데 오른쪽을 아직 안봤는데 뚜벳뚜벳 문 열쇠를 또 이용해서 열고 뚜벳뚜벳 뚠 뚜벳뚜벳 뚜벳뚜벳 아 신첼나를 밑으로 빠지게... 아..LA usa 어 껑 아 얘를 발판으로 써야 되네 이 귀염둥이를 이렇게 해놓고 요요로 붙 아키야 됐고 친칠라는 뭔가 이름도 되게 귀엽지 않아요? 친칠라래 친칠라 야 숏컷으로 내가 이거 위쪽에 있는 버튼 눌러버렸다 원래 여기 있는 3개의 버튼 다 눌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깨버릴까? 이 퍼즐도 이즈 이즈 여긴 또 어디야? 멀다 멀어 하아... 언제가니... 여기 그냥 저장만 할 수 있는 곳인 거야? 아이, 뭐가 있네 그럼 그렇지 아무것도 없을 리가 있나? 아이씨 닫혀있잖아 이게 основrendre 잘 먹게 해가지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바다 바다 스트레스 바다 스트레스 이번에는 상자 먹고 위로 올라갈 수 있었네 이런 이씨 어? 친칠라가 이걸 밟게 해야되네? 오케이 그럼 더 하이 스킬을 시전해야 되겠고 이리 오세요 친칠라 씨 너무 귀여워 여기서 이렇게 발판을 쓰고 뭐 하시는 야이씨 야이씨 와 이거 가능한건가? 아 너무 어려운데 손 개꼬여 이거 아 이렇게 가는게 맞냐고? 내가 생각나는건 이거밖에 없는데? 못가나? 원반으로 눌러보자 어 진짜 눌리네? 야 잠깐만 쁘 아 아 씨 그거 아냐 아 됐다 됐다 와 원래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게 맞나 젠달걀 엥 그냥 히든아이템이네 이렇게 먹는 게 맞긴 한가봐 달걀은 원래 진짜 먹는 난이도가 엄청 높거든요 아닌가? 여긴 또 어디니? 가자 친칠라야 가 제발 이건 왜 나만 좋아 어? 뭐야 아 친칠라가 요요로 조종이 되는구나 아 초록불빛을 따로 움직이는군요 아 보통계란 야 이 엄청난 기능을 지금 알았 왜 또 여기 막혀 있니 아 아 완전 다른 곳으로 왔었어야 됐나 신라야 신라야 가자 거역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돌아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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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디 으어! 다 뒤져버리렴 내가 이럴 줄 알고 폭죽을 들고 다녔지 30분 동안 죽지 않는다면 가져가세요 오케이 이제 밥이 왔으니까 30분 동안 켜 켜놓고 밥 먹고 미션비 미션비 챙기고 어? 길이 보인다 아이C 됐다 여기 이제 형 여기는 뭐지 젤리 일단 아니 처음 장소로 나와버렸네 이씨 신경질이 아주 그냥 폭죽 쓸걸 폭죽 쓰자 간단하게 이게 뭐야 아아 촛불 굳이? 이거 안 써도 됐었는데 근데 이러면 지도가 밝혀져요 그래서 좀 편하긴 한데 더 중요한 곳이 있었을텐데 아 성냥 아깝다 일단 여기로 신칠라 자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깜짝이야 방 뭐가 먹힌거야? 어? 어? 칠라야 나 좀 도와줘 가자 칠라야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부터라고? 아... 그냥 왼쪽으로 갈걸... 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roles 아으으 미션 실패했는데 왜 애엒에에에에에에에의 이러고 난리냐 저거 하아 미션 실패 소리는 따로 뒀어야지 멍청한 네이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 왼쪽으로 갈 필요도 없었네 야 요기가 요기야 와.. 진짜 아니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눌러야돼? 신실라가 날 보호해줄거야 빨리 뛰어 아니 엄마 나 이 게임 너무 싫어요 아아 이 게임 게임이 너무 너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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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한 번에 못 올라가 여기서 한 번에 떨어져서 좀 쉽게 가자 여기까지 안 닫지롱 아아아아아아악 잘 닫네 너무 너무 잘 닫고요 내 목숨은 내 목숨은 있구요 모두 모두 잘 까구요 지금이야 지금이야 신첼라 막지마 소모 오케이 앗 아 개 오바야 진짜 아아 다 했는데 한 번 피할걸 안나 헐 로 비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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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구아나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카멜레온 같지 않아요? 소고 했다 하.. 빨랐다 이번엔 무슨 능력일까? 뭔가 물건 소환하는 거일 것 같아 버튼 계속 누르게 고정시켜주는 슬링 이게 뭐잉 이거 그거네 애들 좋아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굴리면 야.. 이게 또 특이하네 아이템 센서 하나는 진짜 여기가 어디죠? 됐다 진짜 대박이라니까 이 게임 아이디어가 좀 되게 다른 게임 퍼즐 게임들에 비해서 진짜 많이 남달라 그렇지 않아? 하나도 안 식상하잖아 완전 다 새로움 방금 뭐 곰소리가 났다고? 난 못들었어 10분 줄여서 20분 동안 죽지 않으면 가져가라고? 오케이 아 근데 일단 지금 밥이 진짜 온 것 같거든 자 계속 가볼까? 일어나 아니 여기 이런데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야 아아아아악 아 저 투명 블럭 언제 갈 수 있어 뭐 오잇 얘를 소환하고 벌새를 때려봐 안되네 아 지금 이쪽 부분은 다 본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으흐흐흐흐 다 봤어 다 봤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그럼 우린 여기로 가야겠네 오케이 가자 그렇게 멀지도 않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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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다시 한 번 20분 동안 한 번도 안 죽는다면 가져가시오 오케이 아이씨 미션 켜놓을까 그냥 아이 너무 지저분 앤데 흐흐흐흫 그냥 켜놓을까? 아니야 꺼놓자 알 얼마나 모았나 볼까? 어어우 어 뭐야 대박 헉 를 일정량이 이상 모으면은 왼쪽에 문이 열리는구나 친칠라가 자고 있네 발견 동물 플룻 자고 있는 침칠라를 깨울 수 있구나 어? 그리고? 내가 지금 부니까 주변에 다이아? 다, 그래 다이스? 주사위 주사위의 문양이 보여요 뭘까요? 주사위 일단 동물 플룻을 불면은 깨는군요 그쵸? 미리 오게 한 다음에 여기를 내가 가야되는데 아직 저 플룻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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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룻을 불었더니 까마귀가 입을 열었어 어? 어? 우와! 뭐야? 텔레포트 했어? 다른 곳은 입을 안 여네? 톲이 쫌 내가 봤을 땐 특정 재단에서 이 피리를 불어서 이 포탈을 여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다른 곳으로 빨리 갈 수 있는 텔레포트 장소인가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포탈을 하나도 안 열었기 때문에 입이 안 열려 있는 거고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아래로 방금 뭐가 있지 않았니? 어? 뭐지? 아아 방향키를 입력해서 음을 조절할 수 있네 와아 대박 어? 비밀길이 또 있네 하마 대충 갈기는데도 음악이 나오네 대충 갈기는데도 음악이 나오네 흐흐흐흐흐흐흐흫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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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뭐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같고요 일단 각 동물들의 재단을 찾아보자 포탈을 열 수 있는 재단이 있을 거야 나 목소리 왜 이러니 포탈재단 이런 이런 입 닫고 있는 대가리가 있는 곳이 아마 열 수 있는 곳일 것 같은데 찾아보자 주사위 있던 곳에서 순서대로 불어보라고? 아니 그걸 알려준거잖아 얘들아 주사위가 그 음이다 라는걸 알려준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1번 2번 3번 4 5 6 7 8 8 오케이 귀염둥이 근데 이거 엔딩볼려면 그럼 결국에는 다른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달걀을 모아야되나?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연필 연필 엑소 표시 를 누르면? 아 연필을 그릴 수 있네 지금 보니까 알겠어 달걀로 달걀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아이템들인 것 같애 진행에 편의성은 올려주지만 필수는 아닌거지 그래도 다른 아이템들 좀 궁금하긴 하네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먹..고 피리는 내가 봤을 땐 필수인데 이거는 진짜 조금만 모아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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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아니야 흠 흠 흠 흠 흠 흠 저 오른쪽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거지? 흠 흠 흠 흰 흠 흥 흥 흥 흥 흥 안간다 반대편으로 갈 수 있게 해야 아까 그 감옥에 있는 친실라 피리를 불어서 반대편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하지 나한테 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깨워봤자 왜 면제 이렇게 넓어졌냐 나 진짜 많이 했다 이 게임 많이 봤네 그냥 위로 올라가자 잠깐만 저 옆으로 가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휴 아니에에에에에에에에 탔다 이렇게 하고 엥 아아 나 이 위에서 떨어졌었나 보다 크흐 그지 아 맞네 기억난다 미로 보고 상자 열고 밑으로 떨어졌었다 이제 뭐 능력이 많으니깐 별의별 곳을 다 갈라 그러네 내가 하아 다 끝나고 나오라고 만든 장소를 어 여기 들어가는 곳인가 여기 들어가고 까마귀 조종할 수 있나 까마귀 조종 안 되구요 저장 때리구요 응 엥 여긴 뭐야 내가 왔던데야 왜 불이 왜 들어와있지 기억이 없음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구요 이야 그만 난리구요 아아 아아 여기에 원령들이 가득하니 폭죽을 뿌려주 어도 아무 효과가 없구요 습쓸 씁쓸 하구요 아아 살려달라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원반에 환장한 것들. 나 잡아봐라. 왼쪽으로 쭉 가면 되겠지? 뭐 친 거 없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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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놀고 있어. 오케이, 착하다. 됐어. 이제 올라갈 수 있어. 저장. 하고? 여기서? 원반을 치고, 타고. 여호!!! 여호~~~~~~~ 여호~~~~~ 금지된 달걀 요기 또?! 뭔가 길이 있네 엄청 아니 여기 히든 장소면은 끝이 딱 보여야지 왜 또 여기에 틈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찝찝하게 만드냐고 하아... 일단 여기 계단이 있으니까 이거 굴려보고 싶거든? 어어! 뭐야! 대... 대에바아아아아악! 물밑에 스위치가 있었어 와 미... 첫... 뭐야 여긴 뭐야! 오른쪽 맵 끝으로 이동했는데? 맵이 서로 이어져 있구나 아 일단 왼... 왼쪽에 원숭이부터 보자 어 돌 던진다 귀여워 근데 그만 좀 던져줄래? 이제 안 귀여워질라 그러거든 흠 아아아아 여기에다가 이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오케오케 그렇구먼 음... 아까 그 요요가 닿지 않았던 것도 이걸로 하는게 맞네 아 진짜 진짜 게임 잘 만들었다 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게임은 거의 내 방송 역사상 처음인데? 와... 이런 신박한 게임이 아직도 나올 수가 있구나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땐 여기다가 이거를 굴리면 안가져지네 어! 야 재단이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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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거지 이런거지 아까 생선 두 마리도 막 지났다고? 아이고 아 내가 게임에 팍 집중 해가지구 못봤나봐 그럴땐 후원으로 알려줬어야지 이이이이이이erc 보매한 것 어헛 이게 뭔데 내가 너무 어려운 곳을 지금 좀 빨리 온 거 아닐까 아니 뷽 하핳 생선머리를 봤을 때 저기 생선머리요 이렇게 알려줘야지 다 지나고 나서 지나쳤어요 이렇게 후원을 하면 무슨 의미야 이씨 여기는 다 유령이네 이젠 나중에는 뭐 랜턴 같은 것도 얻나봐 아니 아이템이 근데 지금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선택해서 그냥 고르는 데만 한 10년 걸리거든요 난감하네 막혀있는데 이거 지금 너무 빨리 왔나봐 돌아가자 여기 뭐가 있는데 아 여기가 우리가 들어왔던 곳이구나 그럼 위쪽을 내가 안 봤네 어? 뭐 저 이 친구를 탈 수 있나봐 나중에 저 쥐 대가리를 탈 수 있나본데요 으잉? 어떻게 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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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까마귀들 안녕 뭐잇자식들아 뭐잇자식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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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밟으면 잣된다 라는 표시가 있네요 응? 오늘 길 걸어 가는데 물이 툭툭 치고 까악 까악 거린 까마귀 생각나게 하네 진짜? 무서웠겠다 야 근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건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일단 영수철 던져주고 오케 빨간색을 누르면 까마귀들이 일제히 덤비니까 누르면 안되는 버튼인거 같고 실수하지 말라 이거 지금 어? 도라 도라 여기 문을 열었네요? 밑으로 내려가볼까? 또 시원한게 있네 아 이거 살려주세요 뭐야? 미션 뭐 성공했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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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철 던지고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일단 이걸 얹어불고 아 아 어디가 다시 아니 아니 crock 어우 뭐야 아 이건 발판을 밟고 위로 올라가야되네 되네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얘가 짜증나게 하잖아요 개빠르게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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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이어억 왜 controlled 아아아아아아 짜증나 이씨 개빠르게 아이야! 살짝 늦음! 너무 빨리 점프했다 지금이야! 아니! 아니! 아니 왜 자꾸 저기 끝에 걸리냐 마이크를 찍는다 잘 봐라 이제 형 한다 음 성공해버렸쪼? 짱쉽쪼? 아 여기구나 돌아 돌아 원래 자리로 오! 여길 누르면서 왼쪽 위도 열렸어요 지금 그래서 또 눌러주고 뭐지? 아아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되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굴러 떨어지는 사이에 블럭으로 개빠르게 간다 하나 둘 셋 곧 아 맞다 버튼 누른다 열렸다 열려어라 참 깨 저어당 이건 뭐야 성냥 성냥 먹었구용 눌렀구용 어? 아 아 뭐야 또 아 왜 고정이 안 돼 그럼 여기를 고정시키고 아니 이런 시봉방 그럼 여기에서 굴리고 그렇지 그 아래를 먼저 가봐야 될 듯 헉? 여기선 그냥 낭떨어진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무서워 그냥 위로 갈래 능력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져라는데 저는 지금 아이템을 많이 먹은 상태라 진행이 되구요 무섭다 유령들 드디어 투명 블록을 탈 수 있는 거 아닐까 야 뭐야 벌써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영혼이 있다 코앞이야 뭐 어쩌라고 아이씨 코앞에 있는데 먹질 못하네 지금이야 지금이야 곧 여기를 지나가려면 여유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거겠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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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다 유령이네 문 열어다가 위에 위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폭죽 터뜨려 보고 싶다 ㅎ ㅕㅈㅈㅅㅉ 친첼라 자아?! 빠앗!! 빠앗!!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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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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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응? 어? 어? 스읍...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개빠락이 들어가버리기 야, 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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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씨 이야! 챗! 일루와. 오케. 오케이 시름이야! 백조 달걀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근데 오른쪽 편인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누를 수 있는 거 누르고 하나 눌렀고 아니 저기요 속이 속이 상하논구먼 이걸 누르면 올라간다는 뜻은 용수처를 뿌리고 개빠르게 살려주세요 아니 이걸 고정도 안되는데? 이걸 어떻게 올라가? 아니 여기에서 뿌리 칠라칠라 친칠라를 부르라고?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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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밣 일루와 허! 쟤 밟아서 터뜨렸어 어 됐다 야야야야야 잠깐만x2 형 아직 마음의 좀비가 안됐어 렛츠고! 됐다 어 어 어 어 뭐야 첨이야 저 미친놈들이 야아 아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유인을 하고 이렇게 유인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딱 뿌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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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아아 용수처를 여기에다가 놓고 저 컨트롤 해야되나보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타이밍에 맞춰서 해야돼 제가 떨어졌을 때 됐다 아 진짜 퍼즐 아이씨 잘 만들었다니까 하아 개빡치게 만들어놨소 개빡치게 잘 만들었다니깐 베리에 온나 신칠라는 가시에 떨어져도 멀쩡해 멀쩡한거 맞지? 음 멀쩡하죠? 가자 아 어엉 오랜만에 비눗방울 좀 꺼내볼까? 아무 의미없었으 이제 왼쪽 아래에 갈 수 있구요 음 이거 수달 나왔던 곳이잖아 어? 아 물이 빠지네 안 빠지는 출 오케이 좋아 왼쪽 열렸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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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여길 내가 떨어져야 돼? 헉? 넌 무서워 야아아아아아 어? 아아아아 고슴도치를 먹게 해야되네 맛있지? 도도도 한 마리 우대 오케이 어 쟤 눈물 눈물 빨리 먹어 빨리 먹으라 마 마 실제 그걸 그걸 못 드시네 먹었다 가 그래 그래 떨어지면 잣대니깐 복실하게 으허허허 이거 혹시 유령 면역이 되나? 이거 하면? 보랏빛 불꽃 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맛있어 좀 궁금한데? 헉! 뭐야! 아 여기 유령벽으로 막혀있어 그냥 가봐야지 어 떨어졌더니 여기로 떨어졌다 아 여기 아까 봤던 데네 아야 아이씨 또 엄한 데 왔다가 뒤지게 쳐 맞네 이제 저기 왼쪽에 있는 영혼 먹으면 되겠다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얘는 왜 맨날 내가 방송만 시작하면은 나갈라 그러잖아 그전에 침대에서 얌전히 잘 누워있다가 방송만 키면은 나갈라 그래 미리 좀 나가든가 나 뭐할라 그랬지 저 너머를 가야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여길 못 넘어가는군요 오 그렇다면 야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ㅔ-아아아-ㅏ-ㅔ-ㅔㅔ-ㅔ-ㅔ-ㅔ- 랩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 게임은 목표가 뭐예요? 4개의 영혼을 찾아서 석상에 박는 게 목표예요 아, 여기가 막혀있네? 아,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빨간색 맵으로 가야겠네요? 또 엄청 돌아가겠구만 아, 일단 영혼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듯? 넣었다 우와아 나머지 두 개의 영혼을 얻으면 되겠죠? 왼쪽 아래랑 오른쪽 위에 왼쪽 위에 박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걸 알면 게임을 안 하지 않을까? 모르지 임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엔딩인데 그거 보려고 하는 거구만 여긴 왜 열려있지? 아쉽고요 좀비는 어떻게 가는 거야? 간 적이 있는데? 내가? 호잇 아아아아악 호잇 좋아 원 시 Zone 오 응 응 왔었어 응 상자를 먹었어 응 기억이 안 나는데 흩 여기에서 더 위로 갈 수 있죠 응 계란 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제가 도넌으로 똑똑히 봤슈 기억은 안 나지만 개새끼야 욕한 거 아니에요? 오우 왼쪽으로 오NO 개새끼야ies 지금이야 울려!!! 저장 한번 하고 음 블루블루 내가 여기서 오른 어 필이다 저 오른쪽 위에 지금 텔레포트가 생겼고요 흠 좋아요 새로운 장소군요 아하 수처리형을 여기에다가 살려줘 씨 뭐야 이거 흠 아아아아악 아 졸라렙네 또 도전정신을 불태우는구만 제 귀가 사라졌어요 잔잔한 게임이라며 잔잔하게 한다며 으아아아아아악 아 저기는 그거네 아 그거야 그거 저기 봐봐 덩쿨로 막혀있어가지고 저기는 뭘로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번에 점프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못가 그러면은 그냥 여기로 가지 뭐 여기로 가면 뭐가 나올까 흠 왜 저게 올라가고 난리 흠 흠 일단 먹어 어 장자를 못 먹네 흠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이거 원반으로 때릴 수 있을까 펠리가 없지 여기 이거 누르면 왼쪽 올라가고 그럼 여기에서 굴려? 뛰어 하 으아앗 잫 으아앗 쯌 최감이여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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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열렸다 이거 누르면? 일단 이 상태로 가야될 듯? 어 뭐야 어떻게 가 어 누가 봐도 원반 던지라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가야 대박 대에에에에에 박 기본 달걀 뭐야 근데 여기에서 먹을 수 있는게 달걀 밖에 없는거잌? 달걀 하나 가지고 나오고 코에 붙이라고 잘 자랑 그래봤자 히든인걸 저 결국에는 저 덩쿠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아... 어렵구만... 하아... 하아... 술 Haro Da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다른 곳도 가보자 나 안 가본 곳이 좀 있거든? 아이고! 아이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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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아이씨 걸어갈 거야 아이씨 뽀뽀 여길 안 올라가 봤거든? 안 올라가 본 게 아니라 갈 수가 없었군요 불 켰 왓 야이씨 뭐야 저거 인구 무소어어Get 불빛 있는 곳에 못 오지 않을까? 음 잘 와 큰일났어 튀어야 돼? 일단 왔어 오른쪽에 숏컷이 있네 복숭 걸고 오른쪽 갔다와야 될 것 같은데 저 왼쪽 아래에 TV같이 생긴거 저거 뭘까? 일단 여기에서 어우 무서워 왜 저렇게 생긴거야 얘가 때려 어 아니 이렇게 넘어오올 생각은 없었는데 원형홈 원형홈? 뭘 꽂아야 되는건가? 어? 어? 원형홈? 이게 뭐지? 서비스로서의 계란 뭐야 이게 난 그냥 가야할 듯 하 아야 아이고 나 죽는다 살았다 어? 근데 여기 못녀네? 아예 못녀네? 하아 너무 어렵다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이 액수 표시된 투명 블럭은 도대체 어떻게 넘어가는거야 왼쪽엔 길이 없어요 어휴 튀어 이제 슬슬 접을 때가 된건가 난이도가 너무 높아 게임이 아 엔딩은 보고싶은데 아야 죽는다 아아 하아 종효석에 죽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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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 그럼 아니면 우리가 안 간 곳이 있나? 지금 인벤토리를 보니까 두 가지의 아이템을 더 못 먹었거든? 이 두 개? 이게 뭘까? 근데 그럴 거면 굳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되냐고? 어? 그러게? 그러게? 그냥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왜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할까? 초록색 버튼을 다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기나? 구경이나 해보자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진짜 다 올라가기 직전에 이게 갈 수 있으려나?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그냥 점프 될 거 같은데? 아우C 될 거 같애 잘하면 거품이 거품이 없어도 될 거 같애 그다음 오 아 됐다 그냥 되네 아 C 시도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단정 짓고 말이야 쓰레기 플레임 와 길이 열렸다 쟤넨 왜 저러고 있는거야? 자세가 왜 저래? 나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다 털어! 아 또 언제 부서지냐 한세월 걸리겠네 열쇠 하나 있네요 갖고 있는게 있네 문을 열어봤자 저 이쪽에 길이 있구나 비밀길이 있어 지금 위쪽에 보이죠 여기 오 이상한 곳으로 빠지네잉 일단 막다른 곳인데 여기 대보가 있나본데 한번 해보자 아 이게 뭐임 아 하아 알겠어 쪼가냐 히하 야 희헣 아 아 이거 너무 타이밍이 빠져듣는데 야 다시 해보자 우아이아앗! 우아이아앗! 여기가 어디.. 어딘겨? 아니 미친 여기서부터 다시 하라고? 우아이아앗! 주문한 와 진짜 개오버니 에이씨 아아 아우 익히지 않은 달걀 그냥 내가 이 달걀 처먹을려고 이 짓을 한거야? 그러어어어어 구나아아아 그래 달걀 모으면 좋지 기분이가 좋지 시든아이템도 주지 근데 뭐가 줄, 뭘 줄지를 모르니까 그냥 귀환서 같은거 나오면 참 편하긴 하겠다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타면 되는 거 아니? 지금 아 미안 지금 다람쥐다! 야아 이리 와아 내려갔어 떨어졌어 나도 같이 떨어져야지 어 이거 누르면 밑으로 떨어지는 버튼인데? 난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지금이야! 이거 봐 발판 열리잖아 그게 다야 지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음 와... 하는 곳이지? 버튼 누르면 떨어지는 곳 아니에요? 어 어쩌... 라고요? 뭐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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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use 와 진짜 뭐하는 곳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 어 밑에 레버가 있어 벽을 막을 수 있네 기본적으로 열려있었는데 막을 수 있다는 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닌가? 지금이야! 오케이 이러면은 오른쪽이 열리지 저 오른쪽에 블럭이 열리잖아요 어 누가 봐도 뭔가 능력 줄 것 같은 곳이야 디스크 성소 엠 디스크 뭔가 엄청난 곳에 온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네 일단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영혼이 있는 집 있는데 있는데 못 먹어 응 여기서 뭐 어쩌라고 저 세 번째 쪽에 뭐 레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지? 아 여는 거구만 하아 아까 저기 왼쪽에 뭐 디스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홈 있지 않았어? 원형 홈? 거기에 디스크를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여기가 지금 올 곳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 왼쪽 아래로 가야 되는 걸지도 아닌가 내가 안 간 곳이 또 어딨지? 안 간 곳이 너무 많아 언제 다 봐 짜증 난다 언제 다 봐 너무 싫어 또 안 본 곳인 줄 알고 푸다닥 갔는데 막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게 너무 빡침 또 돌아가야 되잖아 그 그럼 아까 원형 홈이 있던 곳은 도대체 어디야? 기억이 안 나 아 전화 기간에 텔레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어? 여기 헉 여기를 해결을 안 했었네 대박 어? 여기를 가면 어? 대박 성냥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으으으악 이런 봉방봉방 씨 봉방 봉바라봉방 씨 봉방 흐으으ге 헉 어헉 어헉 여기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헉 이거 어디로 빠지는 거지? 어? 위쪽에 사다리가 있네? 어? 오른쪽이 열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여기도 열었네 문제는 저쪽으로 가는 법을 모른다는 거야 볼수록 레인월드에 영향받은 작품이 맞는 것 같다고? 레인월드랑은 느낌이 완전 다른데? 그냥 도트 그래픽에 동물 나와서 비슷하다고 느끼신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완전 방향 바꾸면 위로 올라갈텐데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모르겠어 쟤 왜 나한테 난리야 아아아아아 아 저씨 그래서 왼쪽의 벽을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칸씩 위로 올라갈 수가 있나 혹시? 스읍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시도나 해보자 어 택도 없어 절대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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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나 안해 아무것도 못해 난 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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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지쳤어 난 지쳐버렸다구 어 뭐야 여기 위에 안 가봤는데? 아니 뭐 자꾸 장소가 나와 내가 안 가본 장소가 계속 나와 왜 나와? 이건 또 어디여 여긴 문을 열어봤자 갈 수가 없는 곳이고 위로 가보자 엉 음 뭐하는 곳이디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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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것도 없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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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무것도 없다고 뭐가 더 있는줄 알았는데 그냥 지름길이네 했는데 아과 여기 뭐 하는 곳이야 피리 보는 곳인가? 아 여기 영혼있던 장소구나 아 먹었네 아 먹었네 그렇네 여긴 그럼 끝난건가 진짜 공략을 봐야되나 이제 슬슬 아 또 놓친 장소가 있을꺼야 놓친 장소가 또 있겠지 다른 영혼부터 가보자고 일단 이쪽으로 그럼 가볼까 여기 안 둘러본 곳이 좀 많긴하네 저기로 가보자 밑으로 그냥 쭉 떨어지면 되네 오케이 저장 한 번 하고 요 위는 또 어떻게 가냐 답답하다 뭐 정상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건방진 유령녀석 내가 너를 살려줘 아이씨 죽어버렸네 나 폭죽을 버려버렸어 돌아가자 여기로 가는건 아닌거 같다 아이씨 폭죽을 일단 챙기고 죽어 어 여기 지금 보니까 되게 극초반 지역이잖아 쟤가 갑자기 왜 튀어나와 진짜 여기 극초반지역 내가 많이 안 둘러봤었네 뭐야 깜짝이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장소가 있네 오오오오오 승냥 여기도 있네? 근데 여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일단 여기에서 사단을 타고 어? 저기도 있네? 원형 홈 상자가? 저게 뭘까? 원반을 던져본다 방울을 불어본다 요요를 꽂아본다 연소철 폭주 피리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뭐하는거냐구요 이 원형 홈은? 이 원형 홈은?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 왼쪽으로 가보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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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얼굴 있는데? 근데 재단이.. 없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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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곳이야.. bound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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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세단이 있어야 열리나요? 네 제가 다시 보게 보니까 그 머리 잔뜩 있는데 재단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는 필이 안 부시지 않았어요? 그.. 레? 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후.. 오 신이유 얘들아 청록색 불꽃은 가장 나중에 먹는 곳인가봐 나 지금 여기에서는 갈 수 있는 데가 없네 저 왼쪽.. 아 못 가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못 가 하.. 그렇지 자 아냐 난 이제 훈수를 좀 받아야 겠어 초반에 고양이 튀어나오는 재단의 아이템 먹었나요? 네 먹었..죠 그.. 고양이 튀어나오는게 저 원반이잖아 원반 원반 대체제를 꽂아놓고 원반을 먹었죠 디스크.. 그래 일단.. 아 공략을 찾아보진 않을건데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 아야 잇꼭짝!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달걀에 가봅시다 오케이! 하라는대로 이제 다 해볼게 너희들이 원하는대로 어차피 할 수 있는거 없어 음.. 르르르륵 가자 달걀 일단 저 세 번째 칸은 몇 개가 필요한 걸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열 팔 삼십이 삼십이 개 계란 삼십이 개 무려 열 개를 더 모아야 되요 미친 게임 고맙습니다. 어, 종이 openness 엔حم 엔 암 엔 엔 으 엔 자 여기 들어가서 어... 어 여기 진짜 재단이 있네? 아 뭐야! 다 열리네? 어어어어어어? 그러면... 안 열린 곳 다 가볼까? 아 그게 여기이고 어 어어? 아아 어어 어어 뭐야 여기가 어디고? 왔던 곳이고 안 가본 곳도 갈 수 있는 건가? 여기가... 이 밑에... 를 안 가봤네? 밑에 가볼까? 야 좋다! 아 근데 이 밑에를 떨어져야 되는데 새가 막고 있어서 못 가네 어 안 가뵙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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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 왔던 곳이네? 어! 혹시! 요요로! 애들 뭐 돌리네? 원반 물어와 피리로 조종 폭죽으로 내쫓기 이거 어떻게 떨어져야 돼? 비켜 나 떨어지고 싶단 말이야 탑답해 짜증나 되는게 하나도 없어 나 플레임은 행복할 수가 없어 으어어엉 하아... 일단 돌아가자 여기도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보니까 여기 안 봤거든요? 여기? 여기 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올라가서 가보자 보니까 뭐 별다른 막혀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개구리 턱 아래쪽에 길이 있는 것 같다고? 어? 그러네?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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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 못 열었던 곳이다 기억난다 일단 여기 오긴 했죠 저번에 처음엔 그리구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그리고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hjälp 내리 punt 뒷배대로 못갔던 곳이지 여기가 어! 녹슨달!!! 달걀!!! ㅍ ㅜㅜ recib 오케이 먹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먹었습니다 일단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지도에 표시가 안 돼있네요 좀 자세히 보니까 저기 위쪽에 위쪽에 길이 있네? 그지 아이씨 어떻게 가는거지? 보물선 맞추는 문제 안풀어요? 풀꺼야 이놈아 좀만 참아 아니 왜 좌우로 움직이는건 없냐니까 하...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이것도 하... 가운데랑 오른쪽을 평평하게 만들고 왼쪽을 위로 올라가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점은 오픈한 위치에 무는 불을 사용하고 하시길동으로 하시는 분이 좀 간발에 차긴 하지만 세 개가 불이 들어오고 있잖니 열어줘 그냥 됐다 비치 석 달걀 분명히 잔잔한 방송이라고 했쟎나요 너무도 제 지도를 볼 수 없습니다 떨어지기 어? 저기에서 점프해서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와 여기에서 아니 저 미친 새가 다 내 머리를 막아쓰 뭐하러 아 아 또 덩쿨이 막고 있네 아 저 위에 뭐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뭐가 있거든? 후...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오케이 ㄦ ㄹ 됐어 됐고 이제 여기 가볼게요 여기 여기는 얼추 다 해결이 된 거 같고 여기도 안 가봤네? 지금 보니까 여기 여기는 갈 수가 없어 보이긴 한다 그지 뭔가 뭐가 있는 건가? 아 여기 그거네 그 쥐가 막 계속 굴려가지고 발판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가지고 왼쪽으로 못 갔잖아 기억난다 일단 위로 올라갑시다 아니 여기에 몇 시간을 쏟아붓는 거예요 아 왼쪽에 기린 적인 줄 알고 개 깜짝 놀랐네 그래 여기서 오른쪽을 내가 안 가봤네 뭐지? 안 가본 게 아니었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구나 그저 지도에 기록이 안 됐을 뿐 빌어먹을 이 자식이 여기 일단 볼일은 다 끝난 거 아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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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볼일 다 끝난 곳이잖아 지금 보니까마다 왼쪽 아래에 여기 벽이 있거든? 어? 대박 근데? 막다른 길이야 미친 오지마 어 일단 길은 알았구요 아... 안풀린 곳이 이렇게 많아요 너무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계란은 틈틈이 모으고 있긴 하네 이게 계란을 먹어야 진행이 되나? 내가 계란을 너무 안 먹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건가? 그런거면 화가 좀 많이 아닌할거 같은데 이 친구도 정체가 뭘까요? 어 이거 안 눌렀었네? 어 어 어 밑으로 빠져버리면 안되지 야이씨 아이 못... 못 가잖아 아 아 진짜... 아니 근데 저기에서 버튼 눌러가지고 열어봤자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보자 봐봐 내가 여기에서 자 버튼을 눌렀어 그지? 기... 아 왜 안가져 이... 이렇게 딱 눌렀어 기분이가 좋잖아? 들어갔잖아?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네 응?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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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위에서 와야되는건가? 애들아 나 너무 힘들어 찡찡 될거야 개 찡찡 와 대박 야 이거 뭐임? 응 와 대박 아무것도 아니었구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저만의 착각 이었구요 저 반대편 맵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저기 밑으로 갈 수 있어보... 어?! 아악! 야 잠깐만 잠만 잠깐만 여기 오오오오오!! 역시나 대에에에에에에 отдельMO 아아니.. 아 후허.. 우리 장작이 진짜 짱이야 진짜 어떡함 손님 미쳤싸아ㅏㅓㅓㅓㅓㅑ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ㅉㅓ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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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mble 아 nuclear 허옣 이 찝찝함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증기말 baru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 일단은 야 여기도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 이쪽 이제 이러 이렇게 내려올 생각이에요 이거 해봅시다 나 왜 엉뚱한 길로 왔지? 토끼 귀야 지금 저기 위쪽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볼까? 저쪽 뭔가 지금 들어가지는 것 같진 않은데 아 안 닿는다 그냥 가자 여기서 내려가보면 아 그냥 종이 그 석순으로 돼 있네 그래서 못 내려간다 석순으로 돼 있어서 그 테두리가 안 보였던데? 혹시 내려갈 수 있는 건가? 그냥 찔리면 으엑 이렇게 하고 기절하네요 어? 근데 저기에 상자가 있네? 저 상자를 먹으려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돼 그럼 연맵으로 가보자 어 어 어 어? 이걸 어떻게 해가 폭죽 던지면 종이오석들 다 안 포개질라나요? 폭죽 던지면 종이오석들 다 안 포개질라나요? 폭죽 던지면 종이오석들 다 안 포개질라나요? 지금 아 이게 떨어지면서 하나라도 부수면 해결이 되거든 하나라도 부수면 자 여기에서 혹시 이거 요요로도 부술 수 있나? 살려줘 어? 아 요요로 부술 수 있네? 왜? 와 아 그래? 야 이러면 엄청 쉬워지지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군요 일단 행성달걀 야 그러면은 뭐 요기 있는 것들도 다 부술 수 있다는 얘기 아냐 엄마 씨 깜짝이야 뭐야 아니 저 개색 이렇게 하면 지도도 볼 수 있어 오케이 테두리 찍었고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 이러면 쉬워지지 청이오석들 다 부수면서 다 밟아주겠어 맵의 테두리를 전부 다 밝혀주겠어 이제 왼쪽도 요요로 싹 날려보자고? 그래 궁금해졌다 아 부숴버리겠다 살려주세요 어 이거 부서지면은 또 스포이 안되네? 좋겠다 아주 편해졌어요? 음 바닥이 아주 깔끔해졌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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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씨 엄청 돌아서 가야되네 오오? 어엉?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근데 저 밑으로 어떻게 가지? 아 이 새들.. 잽싼데? 어 나 방법을 알거 같애 얘네 빛에 무효화되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던져 이것봐! 아! 아 근데 미묘하게 안되네? 아 이게 이게 여기로 던져보자 어 아니 이게 빛의 빛의 투명화가 되는데도 밑으로 안떨어져지네? 아 밑에 새를 왼쪽에 가둬버리자고? 아 그런 방법이? 어떻게? 벽을 가두는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되네 약속의 계란누 아! 아 뭐야 계란.. 계란 찾는거 왜 점점 재밌어지지? 아 모을생각이 1도 없었는데 이상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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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좁아서 지금 방울은 생성을 못하고 원반을 타는 것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너무 빨라서 됐네? 어머 뭐야! 응? 갈 수 있는 건가? 아 그냥 쳐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 맞나? 야 무서워 이게 맞는 거야? 폭죽! 또 될 수는 있는데 폭죽이 없었어요 응응 다시 가볼까? 궁금하긴 하네 피 채우고 그냥 참아주면서 빨리빨리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폭죽을 그럼 모아야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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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완전 방금 걔 어까로 가지 않았어요 제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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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나 싶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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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선 부수는 거 왜 이렇게 재밌지? 개꿀재미네 이.. 걸렸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가야하는 것일까 이거 hp가 다섯개여도 쳐맞으면서 못갈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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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는 것보다 원반을 타고 개빠르게 가자 지금이야 맞으니까 원반이 사라지네 똥개미네 안녕히 계세요 못 돌아가네요 위쪽에 있는 레버 건드려야 됨 일단 제일 중요한 건 not now 라는 점입니다 지금 아니야 내가 아니야 빌이 부는 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아니 이미 다 나왔는데 그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 갑자기 궁금해지잖아 다시 가야될 것 같잖아 하지만 가지 않는다 왜냐 귀찮으니까 그래서 계란방으로 일단 다시 돌아갑시다 란방이 어응 어디있어 얘들아 나 배고파 우리 뭐 먹으면서 보지 않을래? 뭘 뭘 봐? 난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나 배고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Solid 수고 음 음 음 부끄 STACK 타오는 거야 무섭게 계란방으로 와서 아직 안가본 텔레포트 빨리 타보자 계란 28개 6개만 더 모으면 돼 6개만 더 모으면 3단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받는 건지 몰라 아니 어떻게 모으는 건지 몰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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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엘 얜 여기로 빠지네 여기는 진짜 만족스러울 정도로 다 보긴 했... 여길 안 봤네? 왜 안 봤을까 내가? 여기가 또 뭘까 왜 안갔을까 내가 가볼까 지금 오른쪽으로 더 갈수는 없어요 여기 맵의 끝이고 여기는 가봤습니다 여기가 여기가요 여기랑 통해요 일단 가보자 근데 우리가 계속 헛걸음 하는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게 참 신박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아 여기 못 가네 응? 아야 아 저 어떻게 가는건지 알았다 밑에 발판같은거 있거든? 밟으면 튀어나오는 발판? 그 용수철 뿌려가지고 밟고 가는거 같애요 가보자 야 텔레포트가 있으니까 좋긴하네 쪼금 녹아다 텔레포트기는 하지만 여기 있다 일단 쟤 보내고 냠 우와 그림자 달걀.. 아 무슨 새로운 능력인줄 알고 계설렐네... 달걀 주제에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왜 이렇게 울어 안 간 곳이 또 있나? 초록색 맵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녹색 맵 주변은 진짜 뭐 없어 빠짐없이 다 보... 어! 여기 뭐가 있네? 근데 이거 지금 딱 봐도 벽으로 막혀있거든? 일단 가볼까? 구경이라도 해볼까?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알려주세요 어우 시끄러워 아...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어? 여기에 계란이 있었네? 혼돈의 계란 이쪽으로 빠지면 왼쪽 끝으로 나오고요 어... 아... 막혀있어서 못 가네... 그 맛있네요 흥... 뭐야? 왜 이런게 있었어? 이거 뭐 어떻게 가? 아 또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거 이렇게 뿌리고 저길 어떻게 가냐고 아 여기에서 원반을 던지고 아 아 원반 형님 어디까지 가시 야이씨 아 못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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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잘 먹고 갑니다 어 어 그 아 아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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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때리고 이거를 그냥 틀어놓고 틈틈이 다른거 하면서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거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실거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위에 뭐가 있네? 아니 이곳은 왜 끝이 없습니까? 비밀이 끝이가 없어요 약간 그 여우 젤다 보는 느낌인데 그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어쩌거나 그것도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이게 뭐 어쩌라고 이게 뭐야? 어 튜닉 튜닉 그래 쟤를 어떻게 떨구니? 얘 때리면 떨궈지나? 아닌데? 어똡떼 어...떻inté any 어떻게...하는걸까? 벌새야아아아아아ollen 벌새가 네 버품을 하면은 이렇게 터뜨리러 와요 아니 쟤를 떨굴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더 있어야 되나 뭘로 그냥 가자 난 너무 속상해 난 너무 속상해 난 너무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속상해 여기 왜 열려있음 뭐잉 떨어졌다 떨어지면 안되는거 아니야 쟤? 막혔다 아 저 침칠라가 버튼을 누르게 해야되나봐 어떻게 알거 같애 아 저쪽으로도 떨어지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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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얘들아 나에게 힘을 줘 됐다 자 아래쪽에 있는 발판이 튕겨져 나가면 바로 열면 돼 아니었구요 이 반대로 했었어야 됐네 아래쪽 발판이 더 빠르게 가면 안되네 어 밑에가 더 나중에 와야돼 됐는데? 파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음 단계 열려버렸어 다음 단계 열려버렸어 뭐지? 여기 너무 어두워서 지도를 밝힐 수가 없대 그러면은 바로 폭죽 터뜨려주고 지도를 확인해주면 방에 기록이 되는 마술을 볼 수 있죠 건방진 녀석 어둠으로 지도를 밝힐 수 없게 될 줄 알았나 어둠으로 지도를 밝힐 수 없게 될 줄 알았나 됐구요 아 이게 랜턴 같은 거를 분명히 먹게 될 건데 그거를 왜 못먹는가 그거를 왜 못먹는가 왜 아직도 나는 먹을 수 없는가 왜 아직도 나는 먹을 수 없는가 저 위쪽도 아직 안 가본 것 같은데 아니 안 가본 데가 왜 이렇게 많아 지금 보니까 이래놓고 뭐 뭐 없다고 찡찡대기나 하고 말이야 건방진 플레임 요기 아 뭐야 계란이 대놓고 있는데 소란스러운 달걀 막상 열심히 모으다 보니까 진짜 금방 모으네 뭐어어어어어? 초록색 웹을 다 봐아어어어 흐름없는 소리 흐름없는 소리 여기 왼쪽 위에도 안 간 곳이 있다고? 어디? 어? 그러네? 여길 안 가봤네 여기? 보자 보자 가고 뭐야! 어? 여기 갈 수 있는 곳이었어? 여기가 원래 카멜레온이 있던 곳이잖아 기억나죠 여러분 오오오 카멜레온이 갔네 뱀메달 어? 뭐야? 에? 메달이야 메달! 야! 슬롯 박을 수 있는 곳 어? 그러면 그 카멜레온 있던 다른 장소가 또 어디였지? 어쩌고나 상자에 박을 수 있는 어딘가 그쪽으로 가면 될 거 같은데? 일단 으으으으으으으으어 3단에서 3단계 보상받아보자 뭐가 뭘 주나 후후! 기대가 되는군요 갑자기 게임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니부니 기분이 부니 좋아 팽이 야! 잠깐만 이거 필수 아이템인 거 같은데? 야 사용 아이템이잖아 아 그러면 피... 피리도 마찬가지긴 하지 근데 이게 뭘까? 뭔가 밑에 있는 것들 부술 수 있는 그런 용도인가? 팽이도 탈 수 있나요? 안 타져요 팽이는 확실히 안 타져요 안 타지잖아 와 달걀을 다 먹어야 엔딩을 보일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이게 예사 팽이가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하다 진짜 아니 엔딩은 아니 진엔딩은 못 보더라도 엔딩은 그냥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용 아이템을 달걀로 주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먹기 힘든 걸 아아... 밑으로 내려가자 팽이는 진짜 어디다 쓰는 거지? 근데? 맨날 튀어나오고 난리야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네 아야... 야 여기... 여기다 여기... 뱀 메달을 놓는다 뱀 메달을 놓는다 아 딱 뒤에 뱀이 있네 아... carrima 어어어어어 어후후후후耶삿맵이 아닌데? 여기는 그냥 아예 다른 공간인데?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공간인데? 레버가 없지않아요? 밑으로 더 내려가보자 저건 뭐임? 지금 나한테 오고있는거니? 저쪽으로 넘어가야되나? 얘를 밟아서 저쪽으로 넘어가야되나? 맞네 네개? 이걸 내가 먹어야되니 혹시?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꾸왁 또 또 또 또 또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 쉬운게 없구만 좀 fast 흑 흑 allow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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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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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아이템이 세 줄이야. 어, 대박. 아, 이제 레버 없이 이걸 바꿀 수 있네? 대.. 대.. 대박 야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인데? 야 게임의 판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템이잖아 이거는 아이고 모든.. 모든 블럭에 다 적용되는건가? 어? 활성화됐어 얘 왜 이상하게 움직여? 아 아 내가 조종할 수 있게 됐구나 아 아 아 이제 날 태워줘 아 아이씨 어 난 너무 화나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안들어가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살짝만? 아 왼쪽에 열린거 아니냐고? 그래서 먹으러 간거잖아 왜 그렇게 사람이 급해? 어? 사람이 그렇게 급하면 성공할 수 있.. 성공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살려줘 야 이제 여길 갈 수 있네 제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아아아악 아 왜 갑자기 터져? 아 저기 덩쿨이 있구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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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깃살래 쉳이원흐흐흐흐흐흑 옿 꼬 tej 변 Jen почти Ko 다 가 겁나잘해 진짜 미쳤어 어때 개섹시하지 플레이 이런 사기템 먹으면 잘 써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뭐야 아 아 아 이런 흐흐흑 아 다시 전부터 해야 되잖아 내가 저 발판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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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쪽에 있는 발판이 문제네 저 위쪽에 있는 발판을 오게끔 해놓고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잘 가둬놓고 이렇게 잘 가둬놓고 신경을 쓰면서 안돼에에에에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가 문제네 됐어 아 아 아 아 선생님 선생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돼요 그냥 이렇게 타면 되는거구나 좌우로 반복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했고 왜 게임이 그렇게 무지성으로 어려우리가 어렵잖아 이 게임 무지성으로 어렵잖아요 개빡치게 하잖아요 게임이 어쨌든간 리모콘을 먹었으니 진행은 한결 더 쉬워지겠죠 아이 좋다 궁금한게 흰색 블록에도 적용이 될까? 아유 안된다 흰색 블록에는 적용이 안돼 일단 돌아가자 어 어 뭐야 숨겨져있는 상자도 발견할 수 있네 리모콘 계속 이렇게 하면은 쩐다 쩐다 근데 이 하마입은 어디서 열어? 재단이 하하 하하 아우야 좀 쉬자 아우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제 어디 가야돼 이제 어디 가야돼 여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여기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가봤고 일단 여기를 가보자 여기 여길 안 가본 것 같아 그럼 여기 어떻게 가요? 여기가 막혀있는데 뭔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길 열어야 되는 건가? 일단 여기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서 보기만 하자 구경만 하자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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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악 이런 씨 하.. 빡치게 하네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왕 오오오오 음 음 아 여기 또 언제 올라가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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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서 일단 저장 때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 여기 흰색으로 막혀있네 역시 흰색 벽돌로 막혀있기 때문에 에... 뭐 문을 열 수도 없네요 얘는 돌아서 가야... 가... 돌아서 가야겠네 어... 엄청 돌아서 가야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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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템 찾기 너무 힘들어 종류가 많아 이라이씨 뭐야 이거 불안해 리모콘으로 대체한다 오우우우우우 야 좋기는 하다 그치? 짱 좋네 레버가 있는 곳에서도...? 어... 여기는 완전 막다른 곳인 것 같은데? 헉! 죽어! 죽어, 고주파음으로 죽어! 죽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어떻게 올라가더라? 아야!!! 나 왜 때려!!! 아니 이게 때려지네 야 이거 저번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었더라? 일단 요요로 때리자 아야 아 이렇게 발판을 만들었었구나 아니 저 문이 막혀있네 어? 우와! 팽이가 좁은 곳에서 던지면 그냥 멈춰버리네 팽이는 용도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휴 씨 뭐하는거야 도대체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답답하다 티압 티압 해 응 비쌈다 잠시만요 자신 Rider 잠시 이제 아휴 잠시만요 조만진 자 이제 어디로 가냐 나도 뭘로 야 여기 안 가본거 아니냐? 여기 한번 가볼까? 그리는 걸로 나중에 못 가는 곳 생기면은 표시해두는 것도 좋겠네요 와 이런거 하나하나 다 표시해야되나? 일단 도장 이렇게 찍어놓자 그러면 표시를 하자 후회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가보면서 못 간 곳을 표시를 해보자구 여기다가도 굿 좀 그리자 박쥐 그냥 글을 쓰자 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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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제주의 부위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브라! 됐어 지금이야 아 무조건 한 달 맞아야 되잖아 난 여길 가봐야겠어 여기 왜 이 문이 아직도 잠겨있는건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거든 지금 보니까 계란방에서 왼쪽으로 쭉 오면은 있는 이 벽을 넘어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네 여기가 뭐하는 곳이지 아니 흰 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도대체 언제 얻는 거야 아 아 답답해 미치겠네 어? 뭐야? 여기 왜 보물이 있어? 어떻게 보물이 있어? 어디로 들어가?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팽이를 굴려볼까? 모르겠다 이거 계속 띵띵띵띵 하면서 돌아다녀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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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을 터트렸어? 야 이 리모콘 기폭장치도 돼? 대 왜? 에바악 이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쳐서? 야 어떡하냐 게임 진짜 와 와 아 이거네 저 스위치 저거네 야 봤어? 저 아래쪽에 저 저 그 수정구슬같이 생긴거 저거 스위치야 이거 이거 잘 탔는데 왜 안바뀌 이걸 타고 있는 동안에는 안되는거야? 왜 왜 그래요 사람이 으흑흑흑 왜왜 쉽게 가는 꼬라지를 못봐? 아이씨 점프 너무 멀어 이..이건 확실해 이..이건 확실해 아이씨 점프 너무 멀어 이렇게 했다가 아니 아.. 다름이 진짜.. 아 왜 안 돼 아 솔직히 돼 줘야죠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허허허허허허허허허 suppl준하 쓰읍.. 재밌네? 물방울? 아아.. 물방울 생각을 못했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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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올라가노 될거 같은데? 근데? 되겠다 그.. 물방울을 타고? 리모콘을 사용을 해보는거지 좋은 아이디어야 띄어디어어 띄어디어어 아이유 와 이게 이게 근데 어떻게 얻어걸렸냐 참 기가 막힌다 아이유 아 넌 뭔데?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거 원반으로 가는게 맞아 저거 점프로 못 넘어가게 살짝 안으로 파였어 개스레이 게임임 아주 영악해요 게임이 굉장히 불편해 불편한데? 도전정신을 불태우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게임 상대가 고통받는 것을 아주 즐기는 게임이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됐다 초콜렛계란 봤냐? 내가 은상부야 짜증나 다들 자고 있어가지고 반응이 시원치 않음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줬는데 사람들 많이 깨있는 때였으면 와 대박 막 이런 채팅 올라왔을텐데 지금 다 조용해 그냥 어 했네 끝 다 켜놓고 조용히 말없이 보고 있어 라라람씨 어서와요 야 드디어 올라갈 수 있어 야 드디어 올라갈 수 있어 위로 백마디 말보다 후원으로 감탄하는게 훨씬 좋긴하지 뭐야 이쪽 방향으로 와도 잠겨있네 그 안으로 들어 가려면 위로 떨어져야되네 위로 떨어지려면 또 위에도 잠겨있는데 그니까 여기를 가려면은 결국에는 저 흰색 블록을 저 투명 블록을 넘어가야된단 말이야 아 모르겠어 아직까지 잘생활용 으음 대형계란 복어 ичеp 오메에~~ 오메이즈잉 아니 아, 뭐 올라왔는데 뭐 별게 없네 또, 뭐 또 돌아다녀 봐야지 어쩌겠어 뭐가 없네 깜짝이야 뭐야 뭐야 또 뭐가 터졌어 뭐야 뭐가 터짐 이게 뭔, 제어판? 에? 뭐야 어? 뭐야 뒤에 전광판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네? 뭐 어, 에? 뭔가 그려야 되는 그림이 있는 건가? 이게 또 뭐야 아, 저 뒤에 저 콘솔이 있었네 보여? 버튼? 와, 이거 진짜 소름이네 게임 잘 안 보이는 곳에 슬쩍 숨겨놨어 눈에 안 띄게 야, 이거 그냥 다 누르면서 돌아댕겨야겠다 진짜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어 게임이 웩 later 뭐야 어떻게 구두 아야 에 네 폭탄 저거 이미 터뜨린 폭탄이에요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한 번 터뜨렸나봐요 기억은 잘 안나지만 우웩 너무 재밌땅 여기에서는 이게 안먹네 오 여기선 먹는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무조건 먹히는게 아니라 이 이 기둥같이 생긴거 있잖아 빨간불로 빛나는거 이게 있어야 먹히네 그죠 무조건 먹히는게 아냐 여기도 쫙이 오른쪽 끝에 있잖아 지금 콘솔이 있어야 먹히는군요 이건 안먹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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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막다른길이야? 막다른길이네? 야 우리가 리모콘 달걀 모아서 얻은거지? 와 저기도 상자가 숨어져있네 미친게임 진짜 아 아니에요? 아 리모콘 매달로 얻었구나 무빙 무빙 밑으로 으윽 떨어져야 상자를 먹을 수 있을거 같은데 DOUG 2단 점프가 안되네 으흐흫 어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나봐 목이 간다 야 으흐흐흫 layer 아까 내려갔었는데 지도를 안밝혔다고? 이걸 들고가서 됐다. 밝혀졌다 그지? 아이고, 잘못썼다. 야, 이 리모컨을 통해서 지형이 어두워도 대충 실루엣은 볼 수 있다. 고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구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여기에도 상자가 있네 진짜 뭐 없는 데가 없어 최감이야! 최감이야! 살려주세요! 살았구요 야! 저기 비밀장소 있어! 대박 저기 봐! 요요가 들어가잖아 지금 어! 비밀장소가 아니었어 그냥 막다른 곳이었어 쓰레기 게임 할렐루야 스트라이밍 아 여기 수빈 다도 렐루야 해삽 해삽 하해삽 신고하 흫라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탁 전화 있는 방 다시 가보면 오른쪽 거기에 뚫는 길이 있을 것 같다고? 뭐라고요? 이미 늦었어요. 응 애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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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보고 해야 되나? 어느 방향을 보고 해도 마찬가지구나. 다른 데에서 써야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제 못 와. 아닌가? 아 못 가네. 뭔만 타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덩쿨 때문에 못 가네. 아 근데 나 진짜 팽, 팽이가 도대체 어느, 어느 용도인지 진짜 간 의미한가? 고향의 기아와. 꺼내주고 싶어. 올라가자. 어? 뭐야. 뭐야.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네. 그지? 이렇게 해서 점프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건가 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냐? 근데 이걸 어떻게 작동시키냐의 말이지. 리모콘을 한다고 해도 잠깐께가 좀 덜 좀 더яетiego. 읗허헷. 반응도 없고. 어디까지가 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 vendor 무뇌 block 아야 그의 손으로 해봅니다 저의 정신차를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자세히 바닥에 다르게 자세히 바닥에 를 부엌 고기에서 바닥에 다진다 자세히 바닥에 다르게 바닥에 다진다 바닥에 내다 바닥에 바닥에 간다 어깨비에 간다 바닥에 간다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지도를 볼 수 없다고 하니 내가 친히 밝혀준말 야 여기에 폭죽 들고 오자 왼쪽이 왼쪽으로 가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올라가면 왼쪽이 어디 숨었지? 여기가 어딘겨? 여기가 어디 있을까? 지난번처럼 물 아래 버튼이 있다던가 행위회전으로 프로펠러 돌리는 무리수까지 생각하는 중이라고 그것도 그럴듯해서 짜증이 나네 와 아이디어가 여기가 너무 어둡구나 엄마도 와서 지도를 볼 수 없어요 왜 맨날 지도 볼 수 없다고 난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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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lining 응? 응? 하아 아 응 응? 응? 음? 그런거 같은데? 저 그거 뭔지 알긴 하는데 알려드릴까요? 어! 제발! 제발! 훈수 제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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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려줘! 너희들의 지식을 종종 원해서 다 알려줘! 알고있는거 다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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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알려줘! 팽이의 용도! 뭔데 뭔데? 도대체 뭐하는건데? 이거 어따쓰는건데? 나 이대로면 이거 절대 못개! 부서지는 바닥 용도라고? 그러니까 더 모르겠는데? 아니 부서지는 바닥에 뭐가 있는데 도대체? 하아... UV 랜턴으로 확인한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없는거네 그죠? 용도를 모르는 이유가 지금 다른 아이템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니 다 떠나서 저 투명블록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냐고 아아아아악 어떻게 넘어가냐고 아아아악 답답해 답답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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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어떻게 잡어 잡아버렸네? 흐흫 하아... 하아.. 일단 여긴 다 온 것 같아 딱 다르다고 합니다 닥쳐! UV 랜턴이랑 흰색 블록 통과하는 방법 좀 알려줘 UV 랜턴 어디서 넣어요 일단 위로 올라가자 이건 다 본 것 같다 아.. 진짜 지친다 흰 블록 좀 다 꺼져 제발 너네 필요 없다고 너네 필요 없다고 너네 필요 없다고 하아.. 조그맨 bah- 하- ㅂ 용서하지 않겠어 어! 얘네 팽이로 떨어뜨리는건가? 얘네 떨어뜨리는 방법 알면은 그 계란 하나 먹을 수 있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리모콘으로 열 수 있네? 근데 왔던 곳이네? 너무 어두워서 지도를 볼 수 없다고? 지도 표시했던 곳이었다고? 남이 쳐버릴 것 같다고? 9개의 촛불을 전부 다 켜야 그게 랜턴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나 지금 성냥 2개나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랜턴 날vette 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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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불이 애초에 지도에 표시도 안돼 와 진짜 똥쌀거 같다 게임 난 그냥 여기에 똥을 싸버리겠어 진짜 용서가 안돼 하아 꽃불에 필요한 곳이 어딘데 그냥 고양이 재단 가주실 수 있나요? 고양이 재단? 고양이 재단이 어디였지? 이쯤?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간데? 아닌가? 여기다 여기 여기 기억나 가보자 원래 장작이가 조심히 가봐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거야 스포하기는 싫고 뭔가 알려는 주고 싶은 그 마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 당장 가드릴게요 뭐야 나 방금 물을 박차고 뛰지 않았어? 물속에 빠졌다가 점프한 것 같은데? 뭐지? 디스크 있는 쪽에 뭐가 있나 보다 어? 여기에 또 상자가 있네 씨 저기 저 비어있는 입구가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없어요 다행 거품 밟고 내려가라고? 미친 너 천재잉? 하하 스탬프 흐어 휴일 계란 똑똑해 똑똑해 먹었으니까 이제 스탬프는 치우자 여기 아냐 여기? 여기 아냐 여기? 여기잖아 고양이 재단인데 왜 개무색게 생겼네 저거 왔어 이제 뭐 어떻게 할까 디스크 모형을 먹고 달려야 된다고? 어디로? 디스크 모형은 근데 왜 먹어 막다른 재단 쪽으로? 막다른 재단은 또 어딘데? 막다른 재단이 어딘데? 아 여기까지 달려야 된다고? 아 여기까지 달려야 된다고? 여기? 아 여기에? 아 진짜 이씨 개또라이 게임 아 야 먹고 오른쪽으로 달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긴 하거든? 요? 일단 일단 심율부터 돌리자 이렇게 해서 달려가지고 오 그래가지고 이거 고양이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면은 난 엘리베이터 타다가 그냥 죽는건데 괜찮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되는거 아냐? 내가 굳이 흰벽에 가려서 내가 여길 못갈지라도 그냥 고양이만 데리고 오면 되는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 가운데까지 끌고 들어가야된다거나? 그렇게 양심이 뒤졌을까 이 게임이? 뒤졌죠 많이 뒤졌죠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냥 그냥 뒤졌죠 아 꽂아야되는게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 이 모형 디스크를 저기 위에다가 꽂아야된다고? 다시 보여주니깐 루트를 다시 짜야겠는데 봐봐 우리가 여기까지가 목표 지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못 가고 한순밖에 안나오네 이거 고양이 피해서 갈 수 있는 루트가 아닌데 사다리 타고 못가냐고요 어디 사다리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게 안돼 텔레포트 타고 가자고 텔레포트 텔레포트가 어딨더라 왼쪽 끝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깄다 텔레포트 아 그러네 텔레포트 타고 가면 되겠다 이게 디스크 바꿔치기가 안돼요 야 그냥 먹고 텔레포트 있는 곳으로 튀어 아 졸라 무섭게 생겼어 진짜 소리부터 무서움 어 잣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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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왜이러실까 아아 아아 잠이와 친첼나더라 잠이 오냐고 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거야 어디로 빠지는지 오케이 빠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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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가야돼 한 번에 오케이 오케이 왜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르지 벌써났어 벌써났어 어어어어어어owa 강아지 영혼까지 야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네 이 자식들이 내가 지금 제대로 오고 있기는 한가봐 아 아 미안해 얘들아 아아아아아아악 얘들아 야 위로가야겠다 위로 아 너무 무서워 아 여기 어디야 아 근데 지도는 게임이 멈추지 않아요 인벤토리는 멈추거든요 게임이 하아 근데 이건 안 멈춰요 아 어차피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상해 보이는 강아지 상들이 다 의미가 있었네 나를 막기 위함이었다니 저 타일 그림을 뭔가로 바꾸면 고양이가 겁먹고 도망쳐주지 않으려나? 강아지? 강아지로 그려볼까? 일단 봐봐 위에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이렇게 이렇게 안되는구나 여기를 넘어가려면은 여기 퍼즐을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이 뭐 신중히 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아니긴 해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저 하 이 디스크가 뭔데 그렇게 쫓아와 사이코패스야 아이쿠패스야 하아... 훈수가 있으니까 진짜 다행이다 안그러냐? 이거 없었어 봐 나 이거 절대, 절대 못알아냈음 엄마 자 여기에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완전 왼쪽 구석인 이유가 있었구만 이게 머니까 고양이 소리가 굉장히 저음으로 들린다 맞다 지금이야 완전 멀죠? 완전 멀죠? 신경질 나죠? 난 빨리 갈건데 오케이 한 번에 성공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크랭크를 개빨리 돌려주고 존댐 아 존댐엠 아 저기 디스크 던져서 들어가야되는거야? 난이도가 너무 높잖아 아... 아 오바야 야... 야 미친 저길 디스크를 던져서 들어가는 곳이라고 어떻게 가늠을 해 아 살려줘 아 몰라 처음부터 다시 와 디스크를 타야될 줄이야 진짜 아 아 지형이 저 따위로 생겼냐 아 아 아 신경질 아 아 침착하게 하면 당연히 다 되지만 아 급하면은 아 무엇보다 쟤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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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디스크 탈 준비 자아... 왜? 벌써 오는데?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아니잖아 죽어요 아 너무 높게 던졌어 아 살짝 낮게 던져야 되는데 아 진짜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아 너무 높게 던져야 되는데 아 너무 높게 던져야 되는데 아 이 게임 괜히 건드렸어 진짜 아아 왜 이 게임을 해가지고 왜 이 게임을 아아아아악 아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형 미안해 형 앞으로 내가 더 착하게 살게 형 침착하게 침착하게 완벽 됐어 아 이게 맞으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아 등치 개 산바닥이 크네 아 하아 진짜 야 그래도 아무 목적 없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보단 이게 더 즐겁다 상대의 적응 크랭크 안 돌리고 그냥 던지면 안되냐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럼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겠지 어? 더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로 완전 왼쪽 아래로 오게 하는 거야 절라멀게 오는데 한 10년 걸릴 듯 어? 왜 이쪽에서 오지? 뭐 어쨌든 간다 이제 됐어 여기로 오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더 오래 걸릴 거야 아니 뭐해 됐다 이제 그걸 바꾸고 여기에서 벌써 왔어? 아 됐는데 아 됐는데 아 됐는데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각도도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방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으네 아니 근데 진짜 꿈에 나오겠다 쟤 진짜 꿈에 나오겠다 쟤 아 됐어 뭐 close 뭐야 뭐야 나이스 됐다 야 해냈어 한방에 잠깐만 이거 안켜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잣댓 이거 왜 왜 레버가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니야 루트 이거 맞는데 레버를 레버를 건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애 다시 와야 될 것 같애요 일단 가서 레버 복구하고 오자 리모컨 안되더라구요 레버 건드려야 될 것 같애요 리모컨으로 안되니까 금방 해 저기 가는건 이제 일도 아니어서 아무런 방해공작도 없이 가는거라 금방 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으십쇼 여러분 복구하고 저장하면은 그대로 저장될걸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 내 기억으론 그래 이제 잘하죠? 저기에서 이제 아 그냥 여기에서 비눗방울 탔으면 됐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그냥 해놓으면 되니까 해놓으면 좋지 자 이렇게 켜놓고 혹시 모르니까 또 시무를 돌려보자 이렇게 와서 하고 이렇게 오면 응 이제 여기다가 탁 꽂으면 된다 말이야 엠 디스크 성소라는게 모조 디스크를 말하는 거였네 지금 보니까 아휴 힘들게 산다 나도 엠 디스크가 뭐지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다시 가보자 긴장하지 말고 야 이거 잘하잖아? 근데 쟤 고양이 맞어? 헥헥거리는거 보면 용락없이 갠데 여우인가? 맞아 여우도 저렇게 헥헥되기는 한다 언제오늘 소유 소유 아 너무 높은데? 침착해 아 야 아 왜이렇게 빨래워 아 야 진짜 씨 지금 레버는 제대로 돼 있겠지? 뭐 없으면 그냥 비눗방울로 가 이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저 친구가 가속이 붙나봐 그래서 엄청 빨리 오는데? 딱 한번 삐끗했는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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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진짜 큰 난관이 찾아왔거든요 이제 저길 어떻게 가냐는거지 이제 촛불 불 붙이는 곳 다 찾아서 랜턴 찾아가지고 바닥 뚫리는 장소 찾아서 팽이로 뚫고 뭐 이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촛불을 붙여야되는 곳이 어딘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야 진짜 맵을 다 돌아봐야 돼 아야 뭐야 지금 이 아래라고? 어? 어디 얘기하는거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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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왠지 여기 중 벽 뚫릴 것 처럼 생긴 곳 있지 않을까 없네요 행위 사용이 어려우시면 달걀 컬렉션 위치에서 기능 확인해 보세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아! 어 뭐야? 아니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영혼이 막 생겼네? 원래 없던 장소였는데 이렇게 막 이런 게 생겼어 강아지 원원들이 더 늘어버린 건가? 내 봄 ont 너무 매일 너는 날씨가 없네 웅 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야? 뭐가 있는데요? 뭐야? 그냥 파란 열매 끝이야? 아니 뭐 시교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냐? 뭐야? 실망스러워. 맛이 없네. 왠지 저거 혼자만 있으니까 팽이가 너무 수상하지 않냐고? 그거 팽이를 써야 할 것 같지 않냐고? 그래? 전혀 아닌데? 하하하하 헤헤 되게 던전 청소하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여기도 그냥 과일 하나 덜렁 숨겨져 있네 하아 뭐 없나 하아 하아 1시간 정도 호구 밀고 지랄이야 지랄이 가면 되나? 가면 되나? 그러고 보니까 리모콘 안 쓴지 좀 된 것 같은데 웹 어? 아니? 이곳에 상자가 있단 말인가? 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어? 야 여기 리모콘 쓸 수 있어 오? 오? 미친? 어? 뭐였죠 방금? 뭐야? 어? 어? 여기 길이 있구나 어? 아니 이씨 됐다 날 올려줘 갤락시 달걀 굿 더 더 고소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2단 점프가 있지 않는 이상 저기를 못 가겠는데? 아 방울 아 방울로 안전하게 하강하는 걸 맨날 까먹네 맞네 어 쪼끔 먼데? 야아! 이따 요즘 피가 하나밖에 없어 좀 무서워 어 이거는 원반을 쓰는 게 맞는 거 같지? 응 원반을 쓰자 비눗방울을 쓰면 내가 쓰니 잔뜩 나니까 아 아니네 막아버리면 되네 막아버리고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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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여러분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이러면서 게임을 해야 돼?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냐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서 더 빡쳐! 누군가 거에게 후원을 하면서 블랩님 이거 갓게임이에요 해보세요 내가 책임감이라도 갖고 야 역시 이런 게임이니까 큰 돈 받으면서 하는구나 젠장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어디야? 와 완전 처음 와보는 거 근데 저 쌍놈의 다람쥐는 왜 계속 왔다갔다 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야 뭐야 얘 뭐야 귀여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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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죽이 여기도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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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나에게 폭죽을 준거였구먼 어쩐지 폭죽이 여기 왜있지 잘자 요괴란 싶었지 어! 여기에 촛뿌리 뿌리뿌리 촛뿌리 잘 체크해 놓읍시다 오케이 펭귄 밟아도 해롭진 않네 좋았어 좋아 짠 쟤는 탈출할 때 쓰는 앤가보지 깊이들어오긴 했으니 깊이들어오긴 했으니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돌려라 어? 얘네 이렇게 비벼도 데미지를 주진 않네 부딪치면 데미지 줄 줄 알았는데 어 네 아 아 여기다 저 불 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하나만 불을 더 붙이면 되는건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뭐 거의 모든 아이템을 다 활용해야 게임이 진행이 되네 귀요 어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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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이걸 다시 재소환하면 되는구나 그럼 저 친구가 날 구해줄거야 땡큐 오케이 됐다 됐다 어떻게 해야되냐 이게 맞는거 같애 이게 맞는거 같애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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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머 깜짝이야 뭐야 에? 벨루가? 나 빠지니까 죽는데 너 뭐하는애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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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됐다 응? 응? 학교 ned 에? 나 lindo 나 날 먹었어? 뭐하는놈이야 저 뭐하는 놈이야 ㅅ ㅅ 하허 너.. ごっ 아~~오케 자 보물염 그렇지 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야 이번에는 이런거 조절하면서 해야되는거야? 야 근데 물을 많이 붓네 좋은데? 금방 했네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 영혼이야! 우와 나 해결된거 아직 엄청 많 해결 안된거 되게 많은데? 나 해결 안된거 진짜 많은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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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갈 수... 는... 없겠지? 흐으... 그냥 빨리 노마랜딩 보고 졸업하자 어... 내가 봤을땐 이거 진앤딩 보려면은 한... 30년은 더 해야돼 야 그래도 기본적인건 다했다 자... 어디까지 가는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친절한 게임이로군 저장하고 이걸 넣어주면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이제 노마랜딩 보는거 어? 엔딩이 아니야? 헉 얜 뭐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왔다고 야이씨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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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밟고 있는 동안 가라앉잖아 왔다 어둡... 다 무섭다 뭐야 너 대체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거야 피리를 부르라고요? 피리를 부르면... 피리를 부르면... 어어... 왜 그렇다고... 밝아지진 않는데요 그냥 내가 보이는 시야 주변만 밟고 야... 얜 뭐야아 요요 맛 좀 볼래 이 녀석 어어... 헉... 어머...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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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원숭이 무서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라고? 나 안 할래? 무서워 아니 왜 왜 왜 왜 왜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서워진거야 나 뭘 잘못했다고 이 짓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어휴... 아이씨... 막 시야하네 아이씨... 5 5 5 5 5 5 6 5 5 5 부챠와 아, 아, 야, 나 때려서 떨구네? 막? 일단 튀어 아이씨 쟨 또 뭐야 아, 내 행동 따라하는 애구나 아이 하아 아, 나 잇닝 좀 보나 했더니 그지같은 애들이 잔뜩 있네 하아 눈물이 난다 뭐하는 거야 플레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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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들 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으아 으아 아, 오른쪽으로 가볼까? 왼쪽 말고 지금 보니까 그냥 지름길 같은데? 왼쪽에 아까 그 나 따라쟁이 있잖아 그 따라쟁이가 의미가 있... 자떼 아, 내가 움직일 때에만 움직이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쟤네들이 안 움직여 가 아니라 쳐다보고 있어야 안 움직이네 얘네들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야 애들이 안 움직이네요 개무섭네 어 어 이 쓰레기들이 저 위로 못 가요 지금 막혀있어서 하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어, 도망간다 좋다 자, 여기에서 나 따라쟁이가 곧 쫓아올 거거든? 여기서 겁나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눌어놓으면 됐어 이건 난 소고 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누르는 거구나 나 이 게임 너무 싫다 진짜 나 너무 싫어 오지마이씨 결국엔 오른쪽 끝으로 가야되네요 그죠? 얘네들 일단 안 움직이니까 침착하게 잘 타봐 지금이야 아이 까비 지금이야 튀어 굿! 벗어 나아쓰 좋아아쓰 이쪽으로 올라와쓰 지금 위쪽 이 유령상태가 말이 아니야쓰 짜장애쓰 좋아쓰 숏컷 열렸쓰 아픈 거 참고 간닷! 뭐야 왜 안 올라가져 뭐야 다시 아 아 다 왔는데 저기에 그냥 폭죽 하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그게 다야 폭죽이 많이 필요한가? 여긴 또 왜 뭐가 있어? 어? 하마다! 하마입이 여기 있네 오케이 하마입 열었쓰 자르었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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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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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아 야 텔레포트 커맨드 알려줬어 야 저 친구가 우우 좌좌 아아 위위하면은 무조건 여기로 와줘 와 대박 근데 왜 다 깨니까 알려줘요? 아 왜 진짜 다 깨니까 알려줘요? 아니 씨 필요할땐 안 알려줘고 다 깨니깐 나 여기 다시 올 일 없어 인마 하휴 이제 눈치를 챈거 줘 아니야 저 쟤 쟤 계속 숨었었어 지금처럼 이렇게 당당한 적이 없었다고 오 얘도 뭐야 아야 한 대 맞았다 오케이 두개 이제 두개 이제 아 씹 저기 다시 가야돼 아 나 진짜 쉬운게 없구만 오지마이씨 죽여 버릴거야 오지말라구 오지말라구여 어어어어!! 하지 말라구요! 아 너무 무서워요 그 다음맨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 여기 흠 오케이 여기에서 일단 용수처를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거를 뭐임? 이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덩굴에 걸리는데? 엄마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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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모, 고모, 누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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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변하나 좀 볼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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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vour 뭐 드디어 그리고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 왼쪽 위에 발판이 열리네 그걸 내가 내려가서 그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내가 밟고 용수철이 떨어지게 해야되네 나 이 게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하지마 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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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도 눌러야 된다고 왼쪽에 있는 버튼을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맞아? 아니야 떨어지면서가 아니야 방울이야 방울 방울로 내려갔다가 원반으로 눌러야 될 것 같네 어머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늦을거같은데 지금 그냥 떨어져야될 듯 아 아 방울 바 바 방울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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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아 늦게라도 누르면 되네 타이밍에 맞춰서 누르지 않아도 되네 오케이 됐어 눌렀어 이제 죽어도 돼 죽어도 딱히 상관이 없어 이제 여기서 나와서 어 롤롤롤롤롤롤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 나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 않는거니 왔구요 먹었구요 랜턴 뭐야 불을 다 붙여야 얻을 수 있다며 아니잖아 어 와 아 이러니까 새를 피할 수 있구나 아니 근데 뭐 뭐 촛불 불을 다 붙여야지 얻을 수 있다더니 구라쟁이 라라람씨 어디갔는지 빨리 나오세요 설명하세요 라라람씨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그건 UV 랜턴 아니에요 아 랜턴이랑 UV 랜턴은 또 다른거에요 이야 기가 막히네 뭔 또 이놈의 아이템이 아 악령들이 다 사라진다 어 어 어 아 악령들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거였군요 잠깐 밀렸다가 그런것이었군요 다시 생기네요 뭐야 근데 엔딩이 아니야 도대체 엔딩을 어떻게 해보는거야 아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구나 랜턴을 얻었으니까 아까 그 악령들이 있던 곳 있잖아 악령으로 막혀있던 곳 롤롤롤롤롤롤 헥 무서워 어 이제 길이 보인다 어두워도 길이 보여 아 UV 랜턴은 또 뭐야 진짜 아 화나 뭐야 이건 어?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 게 아니네 그런 거 뭐 쉽지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꾹꾸꾸꾸꾸꾸꾸꾸꾸 꾹꾹꾸꾸꾸꾸! 하니까 목마르다 야 물 마시는 소리랑 비슷해 irgendwie 어휴 나 목 많이 말랐었구나 야 근데 달걀도 언제 또 40개를 모았냐 나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이 투명 블록은 도대체 어떻게 먹냐고 아 어떻게 뚫냐고 이거 원래 평생 못뚫는거 아냐 못뚫는건데 뚫는것처럼 내가 느꼈던걸까 아니면 이제 곧 뚫리나 아니 내가 내가 봤을땐 뚫려야 정상인데 이제 곧 뚫릴거 같애 좀만 더 가보자 흐 흫 저거 뭐야 나 랜턴 끼고 있으면 못 다가온다 일단 여기로 내려가보자 아 이거 진짜 무섭게 생겼다 아 이거 진짜 무섭게 생겼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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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빔이 유리블록을 부셔버리는데? 크래스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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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고 어 위협 위협 어 근데 부서지는 게 있고 안 부서지는 게 있어 저 위쪽에 있는 건 확실히 안 부서지는데 어 부서지는 게 있고 안 부서지는 게 있네 아 안올라가져 어 터졌다 그니까 이 X자 저 오른쪽 위에는 X자 블록이랑 여기 있는 유리 블록이랑 다른 건가봐 유리 블록이랑 투명 블록이랑 다른 듯? 아이씨 아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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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는 너무 무서워요 저리가! 못생긴 게 10분민보다 못생겼으면 나한테 말 걸지마 그렇게 그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되고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도 말 못 걸어요 야래 야래 이 녀석들 기쁨을 엄청 띄워주는구만 사랑한다 미래야 우리 장작들이지 떨어질거 같은데 어 됐다 어 뭐야 지금 뭐가 해결된거죠? 버튼 하나를 누른건가 내가 지금 노란색 버튼 하나를 아 여기가 열렸네 오케이 오케이 세계주에 네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 아 요요 오케이 바디 베이베 으악 코앞까지 왔었네 지금 야 같이 가 바람쥐 야 같이 가 바람쥐 왤케 왤케 횡해 눌러 오~~ 뭐야 앙령이 인상해 네블레아 아우 쫌 부셔 아우야 담광선 경고 와 폭죽이 터지면서 악령이 죽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엔딩인가 우와아아아rell 드디어!! ㅋㅋ 대에에에е엔까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해냈다 으아 진짜 아름다운 게임이었어 아 좀 찝찝함을 찝찝함이 남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찝찝함을 지울 수가 없다 아 이러니까 너무 욕심이 나 지금 지금 일반 엔딩 보면서 내가 꽤 많은 지금 능력들을 얻었잖아 아이쿠 아 숨겨진 요소를 또 보고싶어 나 이제 훨씬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거든 지금 아 플레이어 뭐야 또 뭐야? 집 열쇠? 잉? 잉렴 뭐잉? 문을 연다 아 아 내가 봤을 땐요 이거 게임 지금 시작이에요 흐흫 백프로 장담하는데 이거 게임이 이제 시작이야 이 미친 게임이 이렇게 곱게 보내줄 니가 없어 아 집 열쇠로 여길 열었네 아 여기가 내 집이야? 아 뭐야 귀여워 잠겨있네 또? 아니 뭐 엔딩 봤는데 뭘 또 잠가놨어 어어억 좀 뭐야 이건 또 어 내놓아 스토브워치 스토브워치? 뭐 타임어택하는 용도인가? 스토브워치 못쓰는데?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꺼져 이건 또 뭐야? 맵을 뚫을 수 있네? 일단 그러면은 저 도넛같이 생긴 회오리부터 아무것도 아닌가? 뭐해야되는거지? 이거 그 소닉의 슈퍼링 아니에요? 생긴거 똑같은데? 투명하다는 거를 제외하면 일단 들어 가야겠지? 엥? 뭐야 아 맨 위쪽에서 떨어졌네 하아 하아 아이씨 야 오른쪽에 살짝 구멍나있는거 뭐냐 이거 이렇게 사람을 막 기분 나쁘게 해 아이씨 뿌아옹 하아... 집까지 또 언제 가... 집을 한 문에 갈 수 있는 키워드도... 있을 것 같은데... 엔딩을 볼 때까지 저 투명 블럭 통과하는 방법은 못 알아냈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저 투명... 블럭이 좀 종결이야 저기를 갈 수 있게 되잖아? 저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게임이 너무 쉬워져... 여기... 숨겨져 있는... 휠이 키워드 같은 거 없나? 음... 여기 내 사진도 있네? 아니 여긴 왜 잠겨있냐고... 도대체가... 이 시계는 또 뭐고... 이거 혹시 내가 10시간 했다는 뜻이냘? 10시간 35분 했다는 뜻인가? 어? 저 왼쪽에 길이 있네? 여기... 이거 뭐야? 어? 아... 아까 봤던건데 내가 확인을 안하고 또 떨어졌네... 에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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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 칸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로 떨어지면은 못 가요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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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든을 봐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아 이게 게임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히든을 안 보는 것도 또 기가 막히고 이제 고민이다 아 고민이야 아 진짜 10시간을 했네 야 스톱워치 먹으니까 일시정지하니까 시간이 나온다 10시간 38분 했다 미친 야 근데 아 여기까지 하자 10시간 38분 한거 꼬라지 보니까 정신이 확 든다 야 야 이거 언제까지고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 미친 나가 자 애니멀웩 숨겨져 있는 요소도 많고 진짜 갓겜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마랜딩 본 것만 해도 전 솔직히 진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했어요 내 자식 훌륭합니다 마치도록 하죠 아 근데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네 그래도 재밌었다 충분히 즐겼다 애니멀웰이었습니다 너고 아이소류 아이소류